하이 하이요 흠 자꾸 왜 이렇게 디바이스 이즈나 서베이러블림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와요 어서와 하이하이 이유를 알긴 알겠다 어? 봐봤나보다 잠시만요 새봄추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대추각자나 관우가 되어버린다 우리도 드린거야? 영독혁 밥 밥 밥 시켰어요 밥 밥 반갑냥이 하이오 안녕 뭐야 어 아유 꼬막님 당신이 주면 됐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자 힐링 고마워 그래서 밥 먹고 배부르니 방종하는 거죠 와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 아니 왼쪽 엑서스플릿도 같이 고장 나버리네 그냥 엑서스플릿을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릴까 무단결근 한번 하자 안녕 어서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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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늘 갑작스레 출근하고 퇴근해서 기진맥진 흑 음 고생했어 이야 몰래 뭐 먹는 거 봐라 너무 고생했어 진짜 안녕 오늘도 파이팅 음 어서와요 반가워 아이고 오늘 고생한 사람들 좀 있네 저도요 저도요 쉬었잖아요 아이고 프레드리니 당신은 하겠죠 아이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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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봄비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3개월 구동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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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회 하는 거면 저 다이어트 중인데 가자 허가해 주십니까 아니 배우드립니다님이 다이어트를 왜 해 나 이거 세이브 좀 할게 이거는 와 배경이 화사네요 오늘 좀 고민이네요 저기 할지 말지 상영 상영회를 할지 아이고 아휴 테리님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고마워요 테리님 고마워 하고 싶은 거? 그래 디아 나오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긴 하지 아휴 근데 이거 컴퓨터 세팅이 진짜 이상하다 건담 3투 하는 게 너무 웃김 흐흐흐흐흐 이거 컴퓨터 문제가 뭔진 일단 알았어 이게 그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유긴 하네 그 내가 저기가 있거든요 아 화면 너무 밝은가? 화면 너무 밝은가요 여러분? 화면 너무 밝으면은 아 좀 밝아요 내가 좀 줄여줄게 너무 밝은 거 같으면 말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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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왔나? 좀 나왔나? 좀 나요? 너무 줄였나 근데? 그렇다고 눈부시다고 또 너무 줄여버렸나? 아 맞다 성형관 했다 집이 바뀌었네요 옛날에 있던 집은 침대에 남자가 누워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그것 저 아니에요 와 좋은데 사시는군요 저 아니에요 그거 입 옆에 코딱지 묻었어요 아닌데요 오늘 방송에 어그로가 많네 아니 세부님 브론즈라고 심회해서 방송을 켜시면 어떡해요 나의 질투하는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그래서 성형이 된건가 안된건가? 성형이라뇨 전 그런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머 누나랑 매형 오늘 돌아와서 아침에 누나네의 조카들 데려다주고 왔는데 3일동안 복작복작 재밌긴 했네요 그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면 됐어? 그만해라 붙다가 전적보니깐 졌다만 어머 저 사람 진짜 질투하는 사람인가 봐 정말 추잡해 죽겠어 아저씨가 날 질투해 내가 아니 저거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지 뭐가 문제냐면은 그 엑스스플릿에 미리 보기 있잖아요 내가 내 캐릭을 미리 보기 해야되잖아 그거가 그 미리 보기를 키고 나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얼굴을 미리 보기 하려고 이 창을 키잖아 미리 보기 창 그럼 내 얼굴을 이렇게 채팅 밑에 위에다 올려 여기가 님들 채팅 치는데면은 여기다가 두려고 하려면 여기 이렇게 간격이 남 간격이 남는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여기 끝에를 끌어다가 이렇게 화면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끊김 컴퓨터가 말도 안되죠 컴퓨터가 멈춰 어 너무 저거를 이제 최대로 효율적으로 님들 채팅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저거를 맨 위로다가 끌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멈추면 몰라 몰라 뭐 모르겠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도대체 무슨 이유로다가 저게 멈추는지 예측조차도 가지 않아요 오늘은 임종원 그냥 걸었어 노래 생각내요 응 왜요 왜요 아니 밖에 비오 비오는거 같던데 세공님 방송 보면서 작업하던 웹툰이 오늘로 휴지 없이 무사히 일꾸를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재미있게 시청하겠습니다 오 축하해요 65 아유 니마돈님도 65개월 부동행 감사합니다 고마워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어 축하해 대단해 진짜 저도 요즘에 버킷리스트가 살짝 하나 더 추가될랑 말랑해요 은퇴하고 나서 그 그 웹툰을 그리는 망상업 응 이거 한지 조금 된 망상이긴 한데 한 두 달 정도 근데 아주 옛날 한 3년 전쯤에도 아 웹툰 웹툰 같은 거 그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창문 열고 잤다가 복강 걸려서 죽을 거 같아요 으아 으아 내 연휴가 님들은 절대 창문을 열고 자지마 돈을 할 정도면 그래도 좀 됐다 나왔다는 거네 웹툰을 하는데 제목도 정했어 이 망상충의 끝 제목도 정했어요 여자 스트리머의 일상이에요 나 봄튜브에서 판 남봉님하고 수다 건거 보다가 배 아프게 웃고 왔어 키키 아 진짜 남봉님이랑 동숙이랑 케미가 좋더라 응 재밌더라 제목이 너무 평범하다고요? 아니 제목이 뭐가 평범해 여자 스트리머의 일상 로맨스 판타지로 해주세요 평범해요? 근데 뭐든지 평범한 게 좋은 거야 평균이 좋은 거야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 같더라 뭐가 됐든 어쨌든 인생은 평범한 게 더 좋은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반갑 알칸 양님 아이고 키라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밥 좀 가져와도 될까요? 왠지 제목과 다르게 호랄 거 같은데요 맞아요 호러였어요 세계 1등 여수 트리머가 시청자 수를 숨김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어그로 흘립니다 들켰나? 내가 말한 거에서 그걸 찾아냈나요? 호러라는 걸? 가져오지 말라 해도 가져올 거잖아요 왜 물어보는 거죠 결승 끝나고 집에 도착했더니 지금이네요 이제 곧 일본도 가야 한다 저 문이 열리면 붉은 남자 정대만이 등장한다 근데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어 디투가 되었어 공포 부금만 틀면은 치치치 이 메일을 받는다면 당신은 베타 세계선으로 넘어온 겁니다 문 단속 문 단속 오늘도 이쁜 텐방이네요 브론 진영이는 오늘도 달린다 응? 당강 북은 마련네 저 저리가 뭐지? 브론즈에서 못 올라간 귀신인가요? 어 근데 좀 무서운데 어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내가 세팅한 거지만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아니 이거 얼굴만 더 커지면 더 무섭겠는데 이거? 누나 브론즈 탈출하는 거 기다리면서 어퓨 돌리다 보니 저는 볼드 왔어요 ㅎ 언제 오시나요? 나 절대 하늘을 올려다보지마 절대 하늘을 올려다보지마 절대 하늘을 봐 아 아 오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뭐 아 으 오늘 이걸로 14시간 같은 화면만 보면 되는거죠? 그니까 구도가 너무 무서워 문에 갑자기 뒤에 열릴 것 같지 않아요? 하필 내가 잡은 구도지만 뭔가 구도가 뭔가 일상적이지 않아 공포겜 각인의 아웃라스트 1탄 편안 다시 해주시는거죠? 내가 무서워 살려줘 오늘 세팅 많이 했어요 오늘 세팅 나는 안 느끼면 터질각인데 오늘 많이 뭔가 특별하게 한건 아니고 세븐틴 아이고 루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화사한거랑 택배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 맞다 밥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거 하나랑 아 오늘 자기전에 주기동은 외우고 자야겠다 이거는 세팅 좀 하다 말았어 새벽감성 없나요? 이거는 아마 내 생각인데 뭐가 날려나? 그리고 이게 뒤에서 이렇게 터지는거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뒤에서 터지는거니깐 아재로스 배경 없나요? 아재로스 배경 없나요? 여러분들의 운해가 터지고 있습니다 형을 택배왔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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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식이라 그래야되나? 응 어떤 날은 아예 기절하고 어떤 날에는 막 잠을 잘 못자고 생각이 많아져서 그럴거에요 생각이 근데 원래는 잘 안그러는데 원래는 잘 안그러는데 요즘에, 요즘에 갑자기 그러네 저 밥 가져올게요 세범추는 문디에 문단속당하고 알파냥 나온거임 수고림 근데 아까 그거 진짜 뭔가 무섭지않아요? 부금 때문에 그런가? 부금에 내가 약하긴 해서 밥 가져올게 비가 많이 왔나? 와 크다 이거 다 먹을 수가 없겠는데 와 크다 이거 다 먹을 수가 없겠는데 날짜는 아마 6월 1일일일거 같은데 낮방에 올거같아요 파냥이로 내일까지 비온대요? 응 왜냐면 내가 그날 휴방일거거든 그날 휴방인데 합방하려고 오는거라서 하는거같아요 낮에 와서 잠깐 하고 가려고요. 잠깐 오늘은 밥 먹meden 김치찜 시켰어요. 김치찜 어 근데 이거를 지금 먹고 좀 이따가 좀 치워둘게요 서세보미 방구에서 나는 냄새는 1. 라벤더 양 2. 치트러스 양 3. 신러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더러워도 될까요?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더러울게요. 안 그러면 김치는 치니까 공값보다 엄청 많네? 화수목 3일 휴방 한답니다 휴방 공지에 흰수염자를 올려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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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포게임이어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순두부도 추가했어요. 여러분 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전에 이 상태로 공포게임 하다가 안돼 이 액티띠가 안 울려 이랬던 거 기억남 근데 우리 중에 공포게임 잘하는 사람이 있나? 나 태산인데 조회수가 달린다 아라비 캡치 아니 근데 제가요 공포게임 못 하거든요 근데 공포게임은 잘해질 때가 있어요 책임감이 책임감이 생기면 정신을 똑띠 차려 가끔 가끔 김치맛은 좀 병해지면 맛있어 맛있어요 판냥이 옴? 파는 거 왜케 커였나요? 그러게요 내가 평생 알파냥이로 방송하고 싶어서 너무 귀여워 내가 내 캐릭에 덕질하게 돼 그냥 없는데 먹는 척하는 거 아님? 아니 제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내 맘에 안 들면 잘 안 하게 돼 뭔가 그거를 상일찬에 나 윤씨가 먹고 싶다 아유 윤작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 캐릭에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유일하게 필요 없는 게 오버우치긴 해 오버우치는 내가 캐릭터에 애정이 없어도 그냥 플레이하면 되더라고 와 아유 카이판님도 63개월 구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롤 이런 거는 그 캐릭 챔프에 애정이 없으면 안 하게 되더라 코드 뼈다귀 언데드 애정 저는 말은 언데드 아니면 안 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음 편의점 우산은 안 들고 가고 편의점 알바 우산 들고 가는 신고는 무슨 신고인가요? 유우 개자식이지 잘 건 줄 알고 들고 갔나? 뭐하는 놈이요? 진짜 음 한번 봐요 죄송해요 밥 먹고 있어서 하지만 다 먹고 살다고 하는 짓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악놀이 너무 재밌어서 음 음 악놀이 입이 엄청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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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놀땜에 저를 다시 봤다는 사람이 많다고요? 음 음 음 어떻게 다시 봤다는 거지? 음 난 똑같이 방송했는데? 하긴 내 방송을 안 본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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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구매한 건 없어요 음 예전에 구매한 옷이 그대로 그대로 추천 좀 해줘봐요 근데 내 몸이 얼굴이 뚜딱한거라서 몸이 제꺼야 카린꺼야 카린 왜 몸을 카린으로 했냐면 브이란체스를 하면 가슴 큰 애들껄 하면 이렇게 하고 고개를 내리면 가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브이란체될 때 좀 뭔가 좀 그런거야 그래가지고 카린이 더 옷이 많아요 인기 캐릭터라서요 카린이 인기 캐릭터라 옷이 많아가지고 한 것도 있긴 한데 가슴이 보여갖고 바꿨어 음 음 근데 그런거 다 필요없고 나중에 알파냥이 리마스터하면은 가슴 큰 걸로 할거야 리마스터 해달라고요? 당분간에는 안돼요 알파냥이 쓸 시간이 없어 알파냥이는 가슴 큰 걸로 거부할거 같다고? 음 막 근데 너무 너무 크게는 안할게요 너무 크게는 안하고 적당히 적당히 뭔가 방송보는데 방이 안될 정도로 그리고 저 김치찜 먹어요 김치찜 짱맛있어 적당히 한 실제 저와 비슷한 씨 정도? 뒤에 남자 사진이 있는거 같은데 그때 그 침대에 그 사람인가요? 요즘에 자꾸 내 방송 와서 분탕치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투숙해군들 알죠? 제가 사랑하는건 여러분들뿐이라는걸 제가 사랑하는건 여러분들뿐이라는걸 흠 흠 정말? 그럼요 그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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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목소리로 하면 안되고 다른 목소리로 해야 돼 다른 목소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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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말해놓고 웃겼다면 윈드리스 해주세요. 저 두 분 내서 오래 왔네요. 무소찍지. 은돌이 왔죠? 은돌이.. 아 근데.. 아 맞아. 내가 잠을 요즘에 못 자는 이유가 은돌이 때문에도 있어. 돌아버리겠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아니 은돌이가 요즘에 자꾸.. 자꾸 깨워요. 7시부터 8시까지 계속 깨워. 그래서 내가 7, 8시에 무조건 일어나. 근데 그때쯤이면 내가 어렵게 잠든 이유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딱 다시 자는 거야. 9시까지 그러면 이게 딱 일어나면 잘 잤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 좀 약간 고민이었는데 내가 고민을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게 은돌이라서 뭔가 내가 그냥 그 고민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을 안 했나봐요. 은돌이라서 그냥 넘어갔나봐 내가. 근데 은돌이 때문에 요즘에 자꾸 잠을 깨네. 이거 진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실 분들 꼭 고려하셔야 될 그런 부분 중 하나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요즘에 너무 깨워. 진짜. 7시, 8시에 무조건 깨워. 그래서 내가 어 일어나야 되나? 이러고 딱 눈 뜨면은 8시 막 이래. 그러면은 와.. 왜 돌아버리겠고 막.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은돌이가 왜 그러는지. 지금 뒤에서 밥 먹는 중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래도. 아 은돌이 딴 방에 못 재우냐고요. 제가 그럴 수 있는데. 문에. 내가 문을 닫고 자도 와가지고. 문을 막 긁어요. 으흥. 아흥. 막 이러면서 계속. 고양이는 강형욱 같은 사람 없나요?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냅두고 기막에 끼자고요. 그냥. 안돼 안돼. 안돼.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은돌이가 나이가 많고 이래가지고. 나 봤을 때는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라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응. 저는 문 긁는 것 때문에 문 아래쪽에 철판 박아버렸어요. 키키키키. 내 말이라서 지옥입니다. 그러게. 붕이 하나 너 조심해야겠다. 은돌이 저 밥 먹고 나가는 거 봐. 저봐. 내가 말했죠 여러분. 은돌이가요. 제 방에서 밥 먹고 간다니까요. 제가 있는 곳에서 밥 먹고 간다니까요. 지금 방금 나랑 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실에 있으면 고실에서 밥 먹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계속 밥 먹고 가는 거야. 왔다 갔다. 안 돼. 참 지님 모시러. 근데 은돌이도 나 닮아가지고. 밥을 한 번에 안 먹어요. 나눠서 먹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부터 한 두 번 더 올 걸? 두 세 번 더 올 걸? 그럼 나눠서 먹어. 계속 한. 진짜 열 세 끼 정도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몇 톨 안 먹어. 몇 톨 먹고 그냥 딱 말아.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몇 톨 먹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에 진짜 왔다 갔다. 그리고 이뻐해주면 또 밥 먹으러 가고. 왜 이뻐해주면 밥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뒤에서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준 게 은돌이의 루틴인가 봐. 어렸을 때 은돌이가 참치 먹을 때 막 쓰다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은돌이는 거의 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거의 다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건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아. 어렸을 때 밥 먹는 거를 너무 너무 이렇게 이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배고플 때 딱 먹게 하고 안 그러면은 되냥이 되니까 은돌이처럼. 근데 은돌이는 나이 먹은 것 치고는 되게 뭐랄까? 밥을 잘 먹고 뭐 거르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참치캔을 새로 사기 전에 한 번 참치캔이 왔는데 그게 뭐 오래된 거였는지 안 먹더라고요. 딱 이렇게 냄새 맡고 그리고 가 한 몇 입 먹고 가. 그래서 혹시 은돌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잘 안 먹게 된 건가? 이러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온 택배 왔던 그 캔를 다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 참치가 이상한 거였던 것 같아. 그 공장에서도 뭔가 참치캔이 좀 약간 가끔씩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했나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잘 걸러 먹을 정도인데다가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은돌이 눈 보면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 은돌이의 오른쪽 눈 은돌이 정확히는 오른쪽 은돌이의 오른쪽 눈이 막 눈물이 막 옆을 줄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속눈썹이 나이들면서 이렇게 우리도 어른도 나이들면 이렇게 속눈썹이 내려오면서 눈 찌르잖아. 혹시 찌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긴 해. 아니면은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건지 원래 사람들도 이렇게 자고 이러다 보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눈곱이 되잖아. 그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찌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 응. 그래서 진짜 이번에 쉴 때 은돌이 그 병원 데려가서 건강검진 싹 하고 와야지. 배털 밀어버려야지 진짜. 간다 간다 하는 게 지금 딱히 이상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똥스키 할 때 한 번 놀러갖고 데려갔다 온 것 말고는 없거든요. 저번에 한 번 똥스키를 하길래 은돌이가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픈가? 이러면서 이제 나 뭔 잠옷 입고 병원 갔다 왔잖아. 진짜 제가 절대 그러고 밖에 안 나가거든요. 진짜. 근데 은돌이 유일하게 은돌이한테만 딱 그게 있었어. 저는 아무리 큰일이 있거나 그래도 이렇게 뭐 안 꾸미고 혹은 이렇게 막 무방비한 상태로 밖에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근데 은돌이 때문에 유일하게 잠옷 입고 주번 나갔다 온. 한 번은 집에 은돌이가 사라져가지고 밖에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머리 집 야스오머리하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고양이 못 보셨냐고 이러면서 못 보셨냐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막 당황하면서 못 봤는데요. 그랬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그 똥스키 하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아픈 거 싶어가지고 병원에 딱 데려가가지고 똥스키를 하는데 이거 학문낭인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그런 거라는데 이거 혹시 짜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학문낭은 없고 그냥 깔끔한 거래 어 그냥 똥 묻은 거래 그러면서 은돌이의 병원 갈 때마다 좋은 건 그거야 어쩜 이렇게 고양이가 순하냐고 하면서 그 얘기는 맨날 들어요. 진짜로 맨날 어딜 가도 맨날 어우 너무 순하다 이러면서 너무 착하다 어쩜 이렇게 순하냐 이러면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게 있지 은돌이 엄청 깔끔해요 하루에 그루밍 20분씩 해 맨날 뭐 나 화장하듯이 해 그 다음에 물 먹을 때도 막 엄청 깔끔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응가 조금만 묻어도 불편한 티 다 내고요 그 다음에 응가 머리에 더러우면은 거기 앞에서 시위하고요 뭔가 되게 깨끗하게 해줘야 돼 더러운데 안 가고 어 그리고 통하면은 무조건 나 부르고 계속 울음소리가 달라 통하고 나면은 왕왕하는 그거 자체가 그 느낌이 달라요 아예 나를 계속 불러 그래서 은돌이 그 귀차니즘이 많아보이는 그 잔많은 얼굴과 별개로 털은 안 깎아요 왜냐면 원래도 깎을 생각 없긴 했지만 배털을 처음 잃었을 때 은돌이가 거의 세상 잃은 그런 나한테 오지도 않더라고 그날 배털 깎은 날에는 그리고 근데 이제 배털을 깎고 싶어서 깎은 건 아니고 건강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깎은 건데 너무 시무룩해 하는 거예요 나 은돌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살면서 그래가지고 아 이게 고양이 은돌이한테 있어서 털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건강검진할 때 깎긴 깎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오긴 하더라고요 날아서 온 것 같아 근데 저번에 엄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은돌이 목욕시키고 그 등털을 좀 깎았어요 엄마가 엉켰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엄마랑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래서 막 뭐 등을 뭐 쥐 파먹듯이 파놓은 거야 엄마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 올 때마다 은돌이 엄마 쳐다도 안 봐 엄마 싫어해 이제 우리 엄마를 싫어해 우리 엄마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은돌이가 어렸을 때는 누구 오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 어른 되고 나서는 그런 적이 이제 없어요 최근에는 막 뭐 가스 점검 정수기 아주머니 뭐 이렇게 오잖아 와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뭐 불끝님 왔을 때도 막 여기 방까지 와가지고 막 옆에서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자체가 되게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오면요 오지도 않아 진짜 우리 엄마 어느 순간 나한테 왕냥냥냥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절대 안 가 그러면 엄마는 고양이 좋아하니까 아유 은돌이 은돌이 막 이러면서 막 온단 말이야 그럼 엄마 엄마도 알잖아 고양이 좋아하니까 엄마 웃으면서 쟤는 뭐 저번에 내가 등털 한번 깎았다고 저렇게 날 싫어하냐 이러면서 이래 근데 엄마 그러니까 내가 은돌이 털 건들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은 어 되게 싫어하네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막 쏟아서 먹지로 그럼 은돌이 막 서스러치기 싫어해 막 진짜 진짜 싫어해 우리 엄마 처음에는 싫어하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건가 뭐 왜 저러지 은돌이가 막 이랬는데 최근에 엄마 그 생일 때 오셨을 때 딱 확실해졌어 아 싫어하는 거구나 응 그지 우리 엄마는 근데 그런 거 일도 신경 안 써요 우리 엄마는 나랑 그 감성이 아예 다르셔서 어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막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셔서 그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은돌이가 엄청 싫어한데도 막 털을 막 이렇게 막 건드리면서 어 얜 목욕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타입 우리 엄마 엄청 우리 엄마 내가 봤을 때는 ESTJ 같아 ESTJ ESTJ ESTJ가 뭐냐면 동숙이일 거야 동숙이 어 동숙이 우리 엄마는 진짜 F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절대 어 내 이빨에서 빛나는 건 뭐냐 이거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N도 아닌 것 같아 N N도 절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는 ESTJ 같아 근데 저의 그 그 예측일 뿐입니다 엄마 MBTI 이런 것도 안 하실 것 같아 아빠한테는 MBTI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거든 엄마 엄마 MBTI 해봐 이러면은 아이 뭐 이게 뭔데 이게 귀찮아 안 해 이러면서 안 할 것 같아 엄마는 MBTI 이런 거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애초에 그런 걸 안 믿음 근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사줄로 한번 보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뭔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좀 뭔가 마음이 심적으로 약간 힘든 게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왠지 그 다음에 뭐지? 뭐 사주 이런 거 이제 엄마 뭐 믿지도 않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함 뭐 어디서 사주 그런 거 대충 얼굴만 보면 뭐 다 나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심 나이 들고 대충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우리 엄마 성격 뭐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고민을 말 안 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고민을 말 안 해 아니 ENTJ 아니야 N일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N일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S야 우리 엄마는 절대로 N이 아니야 S야 S 그리고 T T인 거 같아 그리고 J 우리 엄마 엄청 계획적이고 ENTJ는 그래도 뭔가 생각이 많아 근데 우리 엄마는 생각은 많으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 그냥 예를 들어 뭐 망상 미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으셔 예를 들어 내가 엄마 뭐 인생이란 뭘까? 이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잠이나자 약간 이런 타입이죠 너 그리고 아까 엄마가 치우라는 거 치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러고 내가 딱 물어보면 아이 뭐 또 쓸데없는 소리야 너 아까 그거 치우라는 거 치웠어? 그거나 가서 치워 진짜 이상한 거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우리 엄마 S야 난 N이고 나는 N 비율이 높아 우리 엄마는 절대 아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초인싸야 우리 엄마는요 모임만 5개가 넘어 우리 엄마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난 그렇게 못 살아 우리 엄마는 모임만 5개가 넘어 우리 엄마는 동창회도 엄마가 주체로 여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동창회도 엄마가 주체로 여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랑 비슷했지 나 엄마랑 어렸을 때는 되게 비슷했는데 참 시원하게 성격이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ESTJ? 몰라? 우리 엄마 MBTI하니 모르지만 ESTJ일 거 같긴 해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변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판박이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판박이었는데 원래 했냐 안 했냐 차이 아니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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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모르겠네? 근데 우리 엄마도 인생을 되게 쉽게 사신 분은 절대 아니신데 그냥 사람의 그게 기질인가 봐 기질 사고 난 기질이 있잖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엄마랑 나랑 똑같이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변화하고 엄마는 엄마... 엄마처럼 변화하고 제... 제 주위에 ISFJ 친구 없냐고요? 쏘림언니 쏘림언니 있어요 쏘림언니 아... 그 다음에 꽃빈언니 나 ISFJ 너무 좋아 응... ISFJ가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많지는 않아 스트리머 중에 ISFJ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어 그런 분들은 애초에 방송 자체를 잘 안 해 그래서 그럼 쏘림언니랑 꽃빈언니는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쏘림언니랑 꽃빈언니는 애초에 ISFJ지만 그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SFJ라고 해서 I가 90% S가 90% 뭐 F가 90%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뭔가 비율이 약간 좀 반반 정도구나 막 그런 분들이겠지 ISFJ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음...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어... 규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과하게 많지 않고 약간 이런 사람들 응 ISFP요? ISFP? ISFP? 나 근데 ISFP는 좀 그렇고 ISFJ를 좋아해 ISFP보다는 ISFJ를 좋아해 J J가 높은 사람 아... 인프피도 좋아해요 인프피도 근데 내가 인프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프피랑 나랑 있으면 흠... 그 내가 좀... 상성을 볼 때 ISFJ가 나랑 더 잘 맞아 인프피도 좋지만 인프제요? 쓰읍... 아 제가 인프제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응 ISFP 어떤가요? ISFP 좋은데 뭔가 상성적으로는 ISFJ가 나랑 더 잘 맞아 진짜 INFJ는 시청자 중에서는 많은데 그 친구 중에서는 한 명도 없어 방송하는 사람 중에 INFJ 자체가 없어 INFJ가 그나마 비찬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찬님이 보니까 막 아이가 되게 심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INFJ 자체가 방송을 잘 안 하고 해도 접는 것 같아요 금방 왜냐면 이제 생각이 많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되느냐 막 이러면서 아 2로 바뀌셨대요? 그럴 것 같았어 와 나 진짜 나 무섭다 그치? INFJ는 방송을 오래 할 수 없는 성격이야 절대로 그게 2가 가까운 사람이어야지만 ENFJ INFJ 왔다 갔다 해야지 할 수 있지 INFJ는 절대 방송을 오래 할 수 없어 응 끼가 있어도 방송을 금방 접을 거야 왜냐? 생각이 너무 많고 뭔가 인간에 대한 그런 후유증을 견딜 수 없어 INFJ는 생각이 많고 너무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ISTP도 방송하는 사람 중에 있긴 있지만 저는 유튜버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ISTP는 이유도 있어요 ISTP는 그 약간 순간 순간적으로 던지는 게 있어 순간적으로 던지는 게 있어 순간적으로 던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응 급발진하는 게 있어 급발진하는 게 그래서 생방송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더 편집이 있으니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 생방송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아 그래서 아 아니야 아니야 생방송은 실수에도 종류가 있는데 귀여운 실수가 있고 편집이 필요한 실수가 있는데 인프제는 너무 착해서 못하는 거냐고요? 근데 인프제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인프제는 대체로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함의 기준이라는 게 그냥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저의 망상 분석 망상 INFJ가 극 INFJ가 방송하기 힘든 이유 일단 1. 끼를 잘 못 뿌림 끼를 잘 못 뿌림 예를 들어서 끼라는 거는 아우 고마워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애초에 인프제 자체가 이걸 못해 이런 걸 하는 거 자체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좀 뭐 나는 이것을 왜 하는 거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난 이걸 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청자들한테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럼 난 쓰레기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람 생각이 많고 그럼 나는 나쁜 건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말고 이런 거 이런 타임이 많아 아쉬워요 아유 스플렉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그냥 누가 와가지고 아유 병신 방송 드럽게 질문이 없네 이걸 왜 봄? 이랬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채팅을 친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채팅을 친 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더라? 그래 난 롤을 하고 있었어 롤을 하면서 혹시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한 게 아닐까?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래 다음에 할 때는 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에 롤 할 때 사실 전혀 본인은 문제가 없었는데 롤 하면서 왠지 막 그렇게 해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하면은 뭐 그날 뭐 시청자가 적었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왜 없었을까? 그때 내가 그랬던 사람이 어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막 이러는 거지 그럼 이제 INFJ는 자기 스스로 점점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인간 혐오에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젊는 거지 그래 방송 어 방송을 나랑 안 맞나 보다 아쉽지만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INFP 아 INFJ INFJ 음 그래서 안 맞는 거 같아요 N이 문제냐고? N과 J N과 FJ 요쪽이 문제인 거 같아 아이인건 문제가 안되는데 NFJ가 문제인 거 같아 왜냐면 INFP들은 방송을 잘하거든 근데 INFJ들은 좀 잘 못해 응 근데 앞에 E가 오면은 이제 애초에 외양적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도 그냥 하는 거지 왜냐? 사람이 좋아서 근데 INFJ와 ENFJ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INFJ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혐오해 사랑하지만 혐오해 근데 ENFJ는 사람을 좋아해 강아지 같은 거야 사람이 막 주인이 데려갔다가 유기해 그래도 다음 주인 오면은 응 응 고마워 날 키워줘서 고마워 이러고 다시 가 근데 INFJ는 그렇지가 못해 난 믿지 않아 니 새끼 믿지 않아 인간 새끼 절대로 믿지 않아 이러면서 차라리 나는 길냥이로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것이 ENFJ와 INFJ의 차이지 않을까 그리고 INFP와 INFJ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INFP는 막 고민해 저 인피인데 내가 오늘 막 그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말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뜬다 방송을 켜볼까? 이러면서 이제 방송 켜 INFP는 그래 근데 INFJ는 딱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어제의 문제가 뭐였을까? 내가 어제 뭘 잘못하진 않았을까? 어제 정리해놓은 노트를 켜볼까? 그래 노트에 적어놓은 걸 한번 답습해보자 이러고 딱 메모장 읽은 다음에 딱 접어 방송 시작을 3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3시에 켜야지 이러면서 켜 그리고 이제 또 느껴 아 그리고 꺼 역시 나에게 방송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치? 그니까 이제 정신병 오는 거예요 ISTP는 어떤가요? ISTP도 사실 생방송에 별로 없어요 생방송에 별로 없는데 지금 집에 메모장에 글만 20기가 비트인 저는 ISTP는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침착하고 조용한데 야마를 도게하는 순간이 오면 질르는 것 같아 응 뭐 이 야발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못 참고 질르는 거야 응 질러버려 그런 식이야 응 아 안해 이러고 방종 그럼 급발진이 좀 있는 것 같아 응 확실히 야마가 뭐냐면은 자기의 머리를 돌게 만드는 채팅이 지속되면 옴니옴니 ISTP는요? 아 저 ISTP는 모르겠어요 ISTP는 내가 예전에 그 화장할 때 MBTI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팠어요 모든 MBTI를 근데 ISTP를 파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내 방송에 ISTP가 별로 없기도 하고 뭔가 많이 관심이 가는 MBTI가 아니었어요 봤어갖고 안 봤어 응 ISTP는 잘 몰라 응 ISTP는 어떤 사람일까? ENTJ는 어떤가요? 음... ENTJ는 어떠냐고? 인피에 최근 2년 방송 시도해보고 그만둔 수준인데요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하 아 진짜요? 아 TTO 티티니 19개월 고등냥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근데 E가 좀 높으면 그래도 방송을 하는데 응 ENTJ는 INTP는 어때요? INTP? ENTJ부터 먼저 말해줄게 ENTJ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ENTJ는 약간 유튜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ENTJ는 좀 방송을 하면 괴로워지실 것 같아요 이유도 있어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시청자들이 말하는게 씨알도 안먹혀 씨알도 안먹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 별로 안하다 공감도 안돼 그래서 이 인방이라는거 생방송에서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ENTJ는 뭐 공감될때는 공감을 잘해주는데 자기가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면 아이 뭐래 뭔소리야 막 이런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되게 괜찮거든? 근데 이게 인방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뭐야? 말하는게 왜 저래? 막 이런거 있잖아 어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자꾸 주도적으로 자기가 컨텐츠를 해야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결여됐을 때 그 가져... 그 다가오는 그걸 뭐라 그러지 번아웃을 견디기가 힘들어 ENTJ는 그래 내가 본 ENTJ 다 그랬어 뭐 그리고 시청자가 뭔가 해주는 거를 잘 받아치질 못해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우쭈쭈쭈하면서 떠먹여주려고 해도 뭐야 나 애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거 있잖아 응 내가 알아서 할거야 내 머리도 내가 하고싶은거 할거야 약간 이런 타입이야 그래서 생방성이 약간 잘 안맞는거 같아 응 그래서 좀 그리고 너무 똑똑해 ENTJ는 너무 똑똑해 ENTJ는 너무 똑똑해 ENTJ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스읍 좀 스읍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이게 여러분 적당히 멍청해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알려주면 어 진짜? 나 몰랐어 뭐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ENTJ는 이미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말하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좀 좀 약간 음 뭔가 할말도 없어지고 대화도 약간 좀 스읍 좀 그래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때 ENTJ들은 뭔가 유튜브로 남을 가르쳐주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지 뭐가 그걸 뭐라 하죠 뭐 리뷰 혹은 무슨 팁 혹은 뭐 새로나온 거에 대한 뭐 이런거 있잖아 어 그런게 좋을거 같아 처음에야 이렇게 바보 컨셉으로 갈 순 있겠지 근데 결국엔 사람의 그 기질을 못 바꾸기 때문에 나중엔 똑똑한게 다 들켜버려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바보인줄 알았는데 그걸 똑똑한걸 아는 순간부터 더이상 놀릴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 자기의 똑똑함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약간 되게 인방에선 때론 그냥 바보가 더 좋을 때도 있거든요 노잼이 아니라 가르쳐줘야될 사람이 특수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어 그런 문제인거지 아유 불 끈이 ENFJ인데 흑화하면 뭐가 될까요? 후 ENFJ는요 흑화를 안해요 흑화를 못해요 응 흑화하고 싶어도 흑화를 못해요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MBTI 1위 세계적 권위자이신 트위치대 MBTI학과 서세봉 교수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흑화 나도 모르는 MBTI 많아 나 일단은 나 일단 ISTJ 몰라 진.. 그거 진짜 안 봤어 그 다음에 아이 나 ISTJ에 잘.. 내가 잘 몰라 아 INTJ는 잘 알아 ISTJ는 잘 모르는데 INTJ는 겁나 잘 알아 내가 제일 많이 판 MBTI가 INTJ야 너무 재밌는 MBTI라서 INTJ 정말 깊이 팠어요 진짜 INTJ 어찌보면 제가 ENFJ잖아요 INTJ를 더 잘할지도 몰라 흑화 선생님 ISFP도 알려주세요 I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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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FP는 집에서 안 나오고 부르면 나가지만 나갈 때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귀찮아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 아 그냥 가지 말까 하면서 결국에 갈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자기가 정말 꽂힌 사람이랑 만나는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같은 남친 여친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집에서 넷플릭스 인방 유튜브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결정사항이 주어질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본인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해야 돼 그러면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회피를 많이 함 응 단점이 회피를 많이 해 회피 지금 들어왔는데 혹시 ISFP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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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ISFP는 악역이 되는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뭔가 누구 둘이 싸웠대 이러면 친구들이면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해하라고 권유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ISFP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응 왜냐면 회피형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잠수를 타는 경향이 많아 그리고 이게 가장 최대의 단점 그래서 약간 자칫 잘못 보면 의리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의리가 없는 건 아니야 의리는 많아 의리는 강해 그리고 한번 자기가 믿음직한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 끝까지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해서 오히려 빠지는 사람들 응 예를 들어 자기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의리가 깊어서 오히려 뭔가 받을 돈도 안 받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 근데 ISFP는 단점 딱 하나야 회피형 기질이라는 거야 회피형 기질 그것만 개선이 되면 좋을 사람들인데 그럴 수가 없어 애초에 착하고 자기가 악역을 자처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격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 아유 아유 아니지 ENFJ이다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계획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짜증나요 키키 오 또 나랑 비슷하네 나랑 같은 거 있긴 하니까 응 일할 때 남을 최대한 이해해주는데 선을 넘는 거는 이해 못 해주겠더라고요 뭐 뭐 자기 앞에 뭐였는지 말해주세요 선생님 주변에 INDJ는 있나요 있긴 한데 일반인이야 있긴 한데 일반인 INTJ는 내가 본 MBTI 중에 가장 섹시했어 진짜 섹시하다는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그 섹시하다는 게 뭐 몸 뭐 이런 섹시함이 아니라 성격이 섹시해 진짜 진짜야 내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내 눈에는 섹시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새끼 왜 이렇게 재수 없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보는 INTJ는 섹시해 응 난 정말 섹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서 INTJ들도 알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재수 없어 하는 거 근데 아는데 신경 안 써 그니까 신경을 아예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아예 안 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나 보네 응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되게 섹시해 완전 섹시하고 그리고 INTJ들 비혼이 되게 많아 비혼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 뭔가 비혼이 많고 그리고 연애할 때 어 엄청 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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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가지고 자기 기준에 정말 부합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자기 전투력 테스트 정도로 만날 순 있겠지 뭐 진짜 클럽을 가서 한번 자기 전투력 테스트 정도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만나는 거는 자기 눈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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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않는 이상 안 만나 그리고 심지어 만나더라도 되게 사소한 데서 다 봐 예를 들어 같이 밥 먹을 때 수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국물에다가 같이 숟가락을 이렇게 끼웠는지 혹은 막 밥 먹을 때 깨끗하게 먹는지 종업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리고 옷 입고 나왔을 때 뭐 신발을 어떻게 구겨 신었는지 그 다음에 제이가 강한 사람들은 집이 엄청 깔끔해 그리고 그게 되게 그 자기 행복이야 집을 꾸미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을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음 제이가 강한 사람들 피가 강한 사람들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근데 제이가 강하면은 자기 집 꾸미고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사진 찍어놓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비용 많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혐오해 근데 INFJ는 사람을 혐오하지만 결국엔 받아들이거든? 근데 아이엔티제이들은 진짜로 인간을 혐오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고양이는 겁나 좋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혐오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뭐 저 새끼는 진짜 쓰레기 새끼인가 이러면서 고양이들이 막 배 까고 뒤집어져 있는 거 보면서는 앙봉 막 이러 이런 사람들 어때요? 파악 당하셨나요? 아이엔티제이는 근데 진짜 많이 알아 많이 팠거든 아이엔티제이 성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많이 봤어 화장하면서 제일 많이 봤어 정말 아유 짐승혁이님 4개월 구독량이 감사 아이엔티제이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이엔티제이도 얘기해 주세요 아이엔티제이도 얘기해 주세요 저 일상에서 대화가 일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스트레스인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고양이 너무 좋아 네 근데 ENFP신가요? ENFP는 인생이 쉽지않아 응 인생이 쉽지않아 힘들어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ENFP는 앞으로도 항상 쉽지 않을 거고 맨날 롤러코스터 타는 거고 어제는 진짜 롤러코스터 끝에 있다가 오늘은 롤러코스터 아래에 있고 그럴 거예요 옆에다가 ENTJ 하나 두세요 옆에다 ENTJ 하나 껴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좀 약간 차분해질 거야 ENTJ 하나 키우세요 ENTJ도 ENFP 키우는 마음일 거야 음 ENTP는 사실 제가 잘 안 파서 모르는데 ENTP는 내가 알기로 연애할 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왜 연애할 때 좋냐면은 연애할 때 누구보다도 시작은 찐따 같은데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고 깊이 만나면 진짜 귀여워지는 타입 오히려 애교부리고 어 그러는 거 있잖아 이제 만약에 이제 ENTP의 친구들이 보면은 이 새끼 미친 새끼인가 이런 새끼였어 약간 이럴 정도로 완전 딴 사람 되는 타입 그런 타입인 걸로 알고 있고 연애 타입이 성격은 일단은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함 대중이 전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인물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약간 좀 멍청하다고 하기 보다는 자기가 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게 대체로 사실이기는 해 그게 약간 아니면은 되게 별로인 사람이지만 대체로 자기가 똑똑한 것도 사실이긴 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언어를 언행을 잘 펼치지 못해 예를 들어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굴려도 그거를 말로 내뱉을 때 뭔가 깊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풀어서 말을 잘 못해서 머리로만 똑똑하고 이제 말로 내뱉을 땐 좀 사회성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INTP가 그 20대 초반의 INTP랑 30대 이상의 INTP는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의 INTP는 솔직히 말하면 좀 좀 아예 조용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약간 악플러 악플러 같은 느낌이 기질이 있어 왜냐면 사회화가 덜 돼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되고 어떤 말을 걸러야 되는지를 아직 학습이 안 된 것 뿐이야 학습이 안 된 거야 학습이 안 된 거 잘 몰라서 근데 30대가 넘은 INTP는 좀 섹시해지지 왜냐?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되고 어떤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사람을 잃으면서 배운 거야 사람을 잃으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인생을 올 때 사람을 잃으면서 배우진 않잖아 그 옛날 친구 지금 친구잖아 뭐 옛날 친구가 지금 그대로 친구고 이런데 INTP는 약간 좀 사람이랑 크게 싸우거나 좀 사람을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이제 조금씩 배우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30대가 넘어서 사랑을 하는 INTP는 진짜 정말 좋은 남자 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INTP는 그 앞에가 이이신 분들을 만나는 게 인생이 더 즐거우실 것 같긴 해요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이제 사랑하기 좋고 이런 타입 예를들어 INTP는 약간 ISFJ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별로 안 좋지 응 그리고 지루해해 지루해 INTP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누구보다도 응 앞에가 이 그런 게 그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면은 INTP들이 진짜 되게 잘 한다고 봤어요 근데 사실 내가 INTP 연애에 이런 것만 보고 그 성격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같이 포함된 것들만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 INTP는 약간 20대 30대가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거 정도 INTP를 짝사랑 했냐고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고 저 그냥 그런 거 다 봤어요 응 그냥 INTJ 뭐 INTP 뭐 다 봤어 그냥 MBTI를 몇 년에 걸쳐서 화장할 때 심심하잖아요 옆에 켜놓고 본 거야 근데 내가 이거가 단순히 MBTI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보면요 뭐가 좋냐면 투수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겪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 근데 다양한 사람을 그런 걸로나마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게 전부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거 있잖아 INTP 예를 들어 INTP를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 똑똑함 막 이런 거 있잖아 몇 가지들 그다음에 20대 30대 다름 연애할 때 귀여워짐 이런 거 이런 키워드 정도로만 딱 이제 한 거지 아유 민매동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그런 거 알아가면 재밌어 이스비입니다 여자한테 어찌 고백해야 할지 24일째 고민 중입니다 뭐라 고백해야 좋을까요 고백 알아서 하실걸요 ISFP는 참지 않아 인피는 도내할 때도 방송 상황 보고 글 보냈을 때 재미없을까봐 지우고 다시 적기도 해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음 진짜로 저러냐고? 진짜 저래 어 진짜 저래 아 오늘 0도요? 없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어버렸군요 지금 켰습니다 이제 막 이제 막 ISFJ인데 항상 추구를 도와주고 싶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ISFJ 남자를 진짜 꼭 만나고 싶어 진짜 정말 ISFJ 남자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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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만나고 싶어 진짜 그게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없겠지만 굳이 이상형이 뭐냐 이러면은 ISFJ 진짜로 정말로 만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너무 딴 듯하고 다정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ISFJ가 인방에 많이 없어 인방에 많이 없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주위에 아예 없고 그런 특히나 남자는 더 없고 MBTI 도사님 INFP의 특징도 한번 알려주세요 인부피들은 일단 귀여워요 그리고 소심해 보이지만 처음 보면 절대로 INFP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하는 중이라서 이에 가까운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쟤 완전 광대하님? 이러면서 너무 웃긴데 알고보면은 인부피야 그리고 UN 같은 거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 겁나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남한테 무슨 일 생기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 자기 일 아닌데도 같이 같이 화가 나는 사람들 그리고 괜히 나서줬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마음 많이 여리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티를 증오하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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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농담입니다 흐흫 농담입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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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INTJ입니다 그래서 영도는 언제 켜나요? 물음표 음 나 지금 켰어 켰어 몇 개 들어왔다 ENTJ인데 ENTJ인데 대화할 때 진짜 제가 관심 있는 화제 아니면 다 다치거나 공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치 요소 없나요? ENTJ 그 스트리머분들이 딱 그거에 대한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영도를 잘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영도가 들어와도 나는 막 뭔가 반응하잖아 근데 ENTJ의 스트리머들은 저를 왜 보냈는데 뭐 어쩌라고 막 약간 이런 흐흫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어 공감을 제대로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진짜 미스 공감왕이라서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 나는 그냥 글로만 들어도 이렇게 지금 이미 벌써 공감하고 있잖아 흐흫 나 내 얘기 아닌데도 벌써 공감하고 있잖아 그냥 ENTJ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회화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 사회화를 해서 그냥 뭔가 멘트들을 어 아 진짜? 막 이런 거 이 정도 키우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어 응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상대방도 눈치채고 어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겠다 막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냥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사회화 돼야지 뭐 정상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INFJ들이 종교로 많이 빠지잖아 투수들 위문의 정신감정 갖고 있는 구경 너무 꿀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사실 MBTI 얘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뭔가 자기에 대해 얘기하고 뭔가 속내를 얘기해 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평소에는 진행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자기의 그 자기의 속내에 있는 얘기들도 한 번씩 남하고 공감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아 막 뭐 MBTI 얘기 그걸 누가 믿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이제 남자분들이 대체로 그런 편이라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MBTI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그걸로 자기를 얘기하고 고민을 은근슬쩍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굳이 닉네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 개인적으로 1대1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같이 비슷한 MBTI이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것 자체로 나는 만족해? 그래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해가지고 또 얘기하다 어느 순간 넘어가야지 2시간 이상 가지 말아야지 교수님 ESPT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 말고 주변에 본 적이 없음 ESTP요? ESTP는 쿨해 쿨하고 인생을 재밌게 살고 오늘 난 놀래 어차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 응 하기 싫으면 안 할래 내가 왜 해야돼? 그 다음에 이제 응 뭔가 어 자기가 밀고 나가는 일에 확신이 있고 고민이 없고 한번 밀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어떻게 그러냐고? 모르겠어 쿨한 사람들이야 멋있어 멋있는 사람들 대신 ESTP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손절하는 사람이 많다 어 손절하는 사람이 많다 미래가 없진 않아 미래가 아예 없진 않아 사회화가 되면 어렸을 때는 없을 수 있겠지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때 뭐 저기 있잖아 수련회 가갖고 술 마시는 친구들 딱 ESTP 친구들 꼬셔가지고 야야야 나 저기 가져왔는데 야 그냥 마셔 괜찮아 막 이렇게 음 이제 그게 막 나쁜 친구들인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지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사회화가 돼서 아예 미래가 없진 않는데 단점이 있다면 손절하는 사람이 많지 왜냐면 말에 거침이 없고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은 나가 떨어지지 그리고 이제 어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쓰읍 이게 거짓말을 못해서 문제인거지 거짓말 예를 들어서 뭐 뭐 여자친구가 나름대로 이쁘게 꾸민거왔어 근데 안 꾸민게 더 화장 안한게 더 나은거 같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당이야 나 오늘 예뻐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 내고 이제 사회화 됐으면은 어 어 요정도는 해주는데 근데 이제 사회화가 덜 되면 쓰읍 안한게 더 나은거 같은데 어제가 나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음 음 그냥 솔직히 말해주는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러니까 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자기의 어제가 났긴 해 막 이런거 있잖아 이게 꼭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진짜? 아 나 당장 지울래 이러면서 같은 ESTP면 그러겠지 오씨 쉣 나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러면서 이제 지우는게 ESTP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성향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거지 어 아유 이오몽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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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간냥이 반가워 반간냥이 늦어서 INFJ 방송인 특징 못들은 나 너무 슬퍼요 지나가 버렸으니 다시 보기를 확인해 달라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감 가는게 맞네요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세범추 선생님 미안하다 ESTJ 친구들아 내가 너희한테 관심이 없는건 아닌데 내가 ESTJ를 왜 굳이 안봤냐면은 왜 안팠냐면은 몇년동안 ESTJ를 한 번도 판 적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어 내 방송에 별로 없어서 그래 어 별로 없어 ESTJ가 별로 없어서 많지 않아서 그래 INFP였는데 일하다 흑화하면서 이직할때쯤 INTJ 나왔었어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바 INTP 이미 했나요? 응 물어봐놓고 딴짓하느라 못봤네 응 대답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나가 버렸다니 INTJ인데 사찰당한 느낌이에요 난 진짜 인생은 약간 INTJ들처럼 살아야돼 응 응 혼자서도 잘 놀고 밖에서도 잘 놀고 비혼도 많고 남자친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그러 자기 일도 확실하게 하고 돈도 꼬박꼬박 잘 모으고 집도 막 저기 잘 꾸미고 진짜 그런 사람들 집도 깨끗하고 맛있는거 막 음식도 많이 해먹고 자기 혼자서 아니야 저도 고양이 좋아하고 사람 싫어하는 아이.. INTJ는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우진 않아 왜냐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질게 아니면 키우진 않아 아이엔티제이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키우진 않아요 고양이 유튜브는 겁나 많이 보겠지 키우는 사람들은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 하지만 대다수 안 키우죠 아이엔티제이들은 왜냐 내가 이 고양이를 완벽하게 키울 자신이었거든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내가 고양이 키울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 아까 ISFP 설명하실 때 세공추 CCTV 있는 줄 알았어 저 진짜 많이 팠죠 하긴 몇 년 동안 팠으니까 교수님 ISFP인데 다음 학기에도 수업하시나요? 나 진짜 ISFP의 연애 방식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자기가 꽂힌 사람이 아니면 못 만날까 뭔가 그게 신기해 성향이 다 옷이 옷이 비슷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건지 어쩜 다 나갔고 신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달라 ISFP랑 ENTJ랑 절대 같을 수 없어 ENTJ는 한 달 동안 집에 가둬두면 진짜 제발 날 내보내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ISFP는 어? 개꿀? 막 이런 극 ENTJ는 동물도 안 가림 궁극에 가면 세상 모든 게 여러분 나간 거 보세요 제가 내일 늦거든 캠이 날아가서 캠 세팅하다가 늦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 왜 이럴지 모르겠어 오늘 그래서 뭐 하냐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담 상용회를 하거나 아니면 편집자님이 요청해 주신 편집자님이 요청해 주신 월드컵 잠깐만 뭐라고 보내셨지 저번에 어... 여기가 아니라 편집자... 봄튜브... 편집자... 88... 아 내접 및... 아니구나 그 위에 거고 이거는 어... 악놀 이상형 월드컵 128강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pico.co.kr a 0 w e e q 이거 이거 응 건담은 3툰 실패라고? 아... 건담 보고 싶으신가요? 건담? 건담 보고 싶으신가요? 근데 나 상용회 할 때 알판형이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닌가? 이번에 최애 아이가 너무 쩔었어가지고 그런가? 언니 엊그제 너무 마음 편하게 봐가지고 앞으로 상용회 할 때 저기로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www.pico.co.kr w a 0 w e e q 자... 한 번... 이거를 오늘 가볼까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월드컵을 하면 언제나 오래 걸려요 언제나 오래 걸리기 마련이라서 지금 자고 이따가 3시간 뒤에 일어나도 하고 있을 수도 와 악놀 시즌 2 하지만 여러분 저는 128강을 갈 건데요 화장실 좀 고맙습니다 2 2 3 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화장실 갈 때 소리 들리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괴물주님 방송을 틀어놓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김효주님 화장실 가는 소리가 아니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화장실 가서 그 그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도 혹시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내 방 화장실로 안 가고 저기 멀리 있는 화장실로 갔다 왔거든. 그래가지고 궁금했어. 아 거긴 바로 앞이라서 원래 들려요. 음 다 다행이군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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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 악놈 하이라이트 명장면 월즈컵 128강 최종본 첫 번째 영상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여기 승인받아요? 아 참나. 아 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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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w pernah 시키바 네 그래서 열쇔. 싸운 이리 이정에 Б 흐흡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어 근데 러노님 진짜 힘든게 느껴진다 히든징업을 발견한 마마 현재 봉인상태 입니다 펭귄님 저 찾고 많았어요 여기서 현재 봉인상태인 구미호를 봉인을 풀면 얌?! 비밀한 구미 이 봉인을 어떻게 푸는거죠? 거기까지가 모험인가요? 미쳤다 왔다 이 봉인을 어떻게 풀지? 구미호 나의 것이 되어라 앞에서 뿔 피리를 본다? 아니면 뭔가 어떻게 어 상자다 구미호의 의지 김펭귄이 있음? 아주 오래 전 와 찾았다 어떡해 진짜 찾았다 아주 오래 전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동물만이 살았던 세상 일명 고대시대 가장 약한 동물 중 하나라고 여겨진 여우가 있었다 여우는 항상 호랑이와 사자에게 얻었다고 생각하셨다 글도 못쓰네 그러다 노는 날 여우들 중에 돌연변이가 태어났다 그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 달리 변신술과 요술을 사용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우의 꼬리는 다른 여우들과 달리 늘어갔으며 세줄료약점 구미호의 의지 힌트 666699? 물음표 네모네모네모 자격을 증명한 자만이? X6666에 Y99에 Z가 랜덤이라고? 66699 일단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가 새로운 일단 가까운 곳으로 가자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 마이너스가 안 붙은 거 보니까 일단 0좌표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가까운 곳으로 가자 나 조디아 칸때 긴말해야겠다 나도 낚였음 사실 나 찾은 것 같아 금들갑 한 번 떨어주면서? 드마 위치 기억해 맞아 경류지 찍고 가야 돼 경류지를 찍어 구미호 봉인된 구미호의 땅 캬 멋지다 간다 어서 가야 해 달려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어떡해 내 손으로 이런 거 해버리고 저희리봐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온다고? 사람들한테 70만 원에 팔아야겠다 잠깐만 이거 양도 가능한가 근데? 히든지검 양도 가능한가요? 50만 원에 판다고? 되겠냐 70만 원에 팔아야지 막 50만 원이야 지금 내 눈앞에 히든지검이 있는디 아 나 좀 경매를 붙여가지고 과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 재산 플러스 앞으로 B까지 해서? 저기 캬 이러고 있어 그렇지 나야 너 인생 핀 거야 나 인생 핀 거야 이 새꺄 아 님들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뻐꾸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먼저 찾아가지고 이거 양도해야 되니까 이미 늦었다고? 안 돼 제발 아아아아이 피타아아아 내 인생 역전의 기회 온난이야 내가 전방 순회 다니면서 꺽꺽이 다 날렸어 너 인생 적은 거야 나중에 안돼! 아 이거 축축 쳐들어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잠깐만 맵 로딩 시키면서 가야 돼 천천히 하면 그냥 걸어서 갈까?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와이가 99라고 했잖아 뭐가 했었을까? 99땅 유지하면서 그렇지 응 아니 그 구미호팻이 아니 그게 낚시일 수도 없다니까? 구미호팻이 어떻게 야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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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일만 한데 이거는 좀? 인위적이잖아 야 잘할거 아니야? 자 보세요 666에 99에 허어 여기 마이너스 666이야 진짜 개소름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개소름이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뭐야 내가 뭐 달성한 줄 알았네 99까지 올라가 1,2,3,3,5,6 여기가 아니야? 99 그렇지 구해줘 6,7,8,9 여기다! 뿔필이 보는 건가? 음 뽀뽀뽀 어때? 운영자님 나와주세요 오! 뿌 뿌 뿌! 어! 운영자님 저 찾고 말았습니다 찾으신겁니까? 찾고 말았습니다 666에 99에 마이너스 666 어? 뭐야? 그, 요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그 와중에 저사람은 뭐야? 이제 남봉님 이거 딱 지조타야 뭐야 내가 먼저 왔어 남봉님이구나 아아 맞아 낚시하는거지 저거? 바로 나 아니 이거 히든지갑 이름 뭔데 이거? 마마님 히든지갑 네 넌 남봉한테 놀아난거야에 당첨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미 펜 리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미 남봉 오는데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는 너의 노력과 추억 그리고 여행하는 그 과정이 히든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에게 히든 직업 여행자를 권사한다 원피스네? 여행기사 여행자 아니 아니 이게 명예 여행관 이거 전체 화면이 안 돼 아 내가 애초에 이걸 하고 있었고 그렇구나 아니 아니 그 펭귄님이 펭귄님 아니 이거 책도 펭귄님이 쓴 거잖아 무슨 소리니 그게? 아니 이거 펭귄님이 쓰신 거잖아요 아니 그럼 구미 옆에 쓴 건데 이거야? 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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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에 꽁금들금들 70만원에 꽁금들금들 100만원에 꽁금들금들 아니 진짜 거짓말 치지마 이거 치고 쳐준 거 아니에요? 하하 lur 나 빠진 거야 마흐흐 나 빠진 거야 진짜 거짓말 치지마 어부였나봐 안 죽어 진짜 거짓말 치지마 오빠 아니여서 죽어? 나는 그러면 이만 왕흥대국 왜 하면서 말 안해줘? 현재 봉인 상태입니다! 펭귄님! 저는 아...는... 마마님! 응 그게... 그게 무슨 소리니? 이거 난가? 그게 무슨 소리니? 이거 난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배에 왕자가 있고 젖꼭지가 네 이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핑크시다 네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어? 관리를 하면 핑크색이 되나요? 아니아니요 복근이요 복근 생일주 오늘 12,000원을 모아야 동영춘에 가능하고 아니에요 복근 얘기구나 네네네 잠시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어? 아 이거구나 아 난 딴건지 너무 참박해요 진짜 저 이거 진짜 안 만들었어 어? 어? 리카님! 네 리카님 잠깐만 이거 저게 뭐야? 저 머리에 쓴 거 뭘... 뭘로? 사실 이거 누구야? 이게 뭐야? 왜 저래? 아니 아니 진짜 아이템 D급으로 나왔어 D급 어? 뒤에 의지 어? 아니 아니 저런 게 나왔냐? D급이에요 D급 천박하다고요? 아니 저... 초면에... 죄송한데 초면에 천박하다고 룩 자체가 천박하긴 해요 나뭇잎 하나로 이게 아니 고인물로 뒤에는 뭐 없나 뒤에는? 아 죄송한데 그 템을 두 개 뽑으신 거예요? 어떤 거야? 아 설마 두 개긴 하네! 지금 보니까 위 아래! 아 이게 혹시 백만 원어치에요? 이게 머리에 쓰고 싶지 않았는데 머리에 써지더라고요 이게 아 혹시 백만 원 뽑아서 나온 거 예 아아아아악! 저 이거 진짜 안 만들었습니다 아 둘이 근데 약간 결이 비슷한데? 음.... 핑드 constructed 자춤 그거 다음 네크로멘서 체 whoever 어잉 네 크로엔서가 어떤 시체들의 왕 아뇨? 시체들을 내가 조종하고 죽은 자들의 왕 죽은 자들의 왕 네크로맨서 맛보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맛보기 맛보기 아니 아니 잠깐만 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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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보는 게 맞지 아닙니다 슈퍼 간략 버전입니다 아 슈퍼 간략 버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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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접을 수도 있다고 왜 보고 접을 수도 있어? 50초 용사님 일어나라 용사님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용사님 대략 이런 느낌에 아니 이런 느낌 아니야 근데 네크로맨서는 끝날 때까지 안 좋지 않았나? 퀄리티가 좀 달라 많이 퀄리티는 다른데 대체 이런 느낌이지 이런 거야? 인정하죠? 맞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의 네크로맨서입니다 아 이런 네크로맨서 소환하면서 그 근데 결국엔 가졌네? 어 이건 뭐지? 섬에서 강제 추방당한 따윤이 음 천바 천바 아니 1일차부터 가온사람으로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요 음? 음? 하하하하 바쁘니깐 섬 주민들의 분노를 산 하하하하 짜윤이 님이 하하하하 주방당하셨습니다 아 나 나 어디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여기 있는 게 나이지만 하하하하 어떻게 한 거야? 하하하하 대.. 세상 하하하하 시즌 1호 추방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어떻게 추방당했는지는 모르나? 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요 으음 저는 네크로맨서 체험판을 보여주는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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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얼 하하하하 뭐야 뭐 나야? 아 나구나 어머 안녕 잠시만요 펭귄 님 이뻐요 하하하하 리본 이쁘다 네 펭귄 님도 아바타 여캐로 만드세요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하하하 안 되겠다 제 쌩얼 공개할게요 하하하하 나 저런 말을 했구나 아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경 벗은 포로로 본 기분인데 펭귄 님도 생얼이 있었구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펭귄 님 이뻐요 펭귄 님 이뻐요 하하하하 생얼 너무 짧아 근데 하하하하 어 이쁘 이쁘다 네 넌 못생겼어 펭귄 님 생얼 그 다음에 몰컴 중인 유부남 너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오빠는 감자했나보네 감자 너프다간다는 소문이 엄청 많던데 그냥 어? 뭐라고? 하하하하 감자 너프다간다고 나보고 감자하지 말라던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몰컴 중인거 너무 친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햄 오빠가 잡고 산다구요 하하 하하 아니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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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여기 뭐야? 언니 이거 우리 집 아니죠? 우리 집 밑에 집이 있어! 잠깐만 와 세홍님 집 엄청 좋네 근데 막 중간중간에 내 목소리가 들리네 서세범 리스펙! 여기 봄새권이에요 여기 서세범 리스펙! 리스펙! 우와 누나 뭐야 이거 이거 거의 뭐 별장인데? 그래 이게 나야 형 집이 어디 우리 집이야 여기 왜? 왜 우리 집인지 알려줄게 아니 형 잠깐만 이거는 아니 잠깐만 아니 형 기생충이잖아 이거 서세범 리스펙! 나중에 구해지면은 랜턴 갖다줄게 바다 랜턴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저기 뭐 집은 개조를 못하겠어 진짜 그 다음에 히든직업 용기 오우! 아 아 무역섬에서 여기로 이동시켜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용사님 빠를 걸어보신 뭐야 옆에 어? 여기가 용신전이야? 와 잘 지웠다 진짜 야 오 드래곤 로드 어? 어? 무기 지리네 축하드립니다 드래곤 로드 시어 축하드립니다 드래곤 로드 시어 아 아 기분 진짜 좋았겠다 부럽다 아 이거 지방생이라 아 이거 용사 용사님 부럽다 아 이거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올라가가자 안 보여가지고 부럽냥이 아 부럽냥이 아 아 아 아 아 씨 좀 어려운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재미 자체는 이거였던 거 같아 어 이거는 되게 뭔가 특별한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 누가 들어온 거야? 효니? 아무튼 계도단 강도단인가? 보물 가져가? 유유는 뭐야? 유유는 뭐야? 저거 효니가 쓴 거야? 아, 루야님. 아니, 저거는 이것까지 했어야 돼. 있잖아, 텍스트 쓸 때 이것까지 썼어야 돼. 어쨌든 가죠. 가요. 이렇게 써야 돼. 더 열받게 하려면. 아, 미안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떡상소식에. 아, 근데 루야님 착해가지고. 공융밭에 몰려든 메뚜기들. 아, 초반이구나. 리얼? 웬더시티 멤버 모집 좀 드리는 비트코인 떡상. 비트코인 떡상이다. 비트코인 떡상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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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집 사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모집 사이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런 게 재밌는 거지. 하하하하.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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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하하하하. 이때는 완전 초반이라 가지고. 저 사람들도 다 성회하러 온 거야. 아니, 존다 웃긴 게. 아니, 자기들도 주인 알잖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다, 다 여기 자기네 집 아니지 않아요? 하하하하. 얼마인? 하하하하. 아, 이거는. 어, 둘 다. 아, 이거 둘 다 재밌는데? 하하하하. 둘 다 재밌는데. 나는 선행님께. 아, 선행님께 더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저, 로야님이 남긴 게 너무 어이없어. 하하하하. 끝에 유유가 너무 어이없어. 유유. 하하하하. 훔쳐가요. 죄송해요. вот 이런 느낌이. 웃겨요. 하하하하. 건널계대회. 우승자 울프. 왜 안 그러나. 뭐. 4. 4. 4. 5. 3. 5. coe. 스피커스 상 Chong被 bottle of the 안 보이게 띄워야 되는구나. 밑에 라인 보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곡선을 그리듯이 날치 띠듯이 이렇게 했거든. 아유 배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근데 진짜 프로는 다르다. 침착한 거 봐. 나는 이런 거 있으면 진짜 흥분해가지고 이런 침착함을 보이질 못해 잘. 뭔가 손도 안 쉬고 하는 것 같아. 하늘로 갈 때마다 입 앙 하고 앙 하고 담으는 거 뭐냐구. 흐흑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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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장우에요 설마. 이거 장우에요? 고을! 고을! 미쳤다 진짜 미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정색 귀환시켜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거는 앞에 삼식님 걸 봐야 돼 삼식님이 겁나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서 채팅 치신 게 너무 멋있게 그 다음이 피노님이 채팅이셔서요 여기에서 아 당연히 탈락 아니냐고 다 드려요 오케이 올게요 음 룩쌈이 약간 너무 부담스럽대 나도 이거 처음 봐 실험 아아! 당장 당장! 아아! 진짜! 잠깐만 뭐야! 잠깐만 어떻게 됐냐! 아니 베테르기우스로 가버리셨는데 잠깐만 뭐야! 아 이 장면만 봤어! 이 장면만! 베테르기우스로! 아니 잠깐만! 아니 야 때린거야? 야 야간모 흔들고 있었는데! 아 이 갓났다! 수받아이! 고메자 사이! 아 뭐야! 아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갑자기 줄어들더라고 오 진짜! 나 연칙인 줄 알았어! 계속 앞을 봤는데 오케이! 볼게요! 아 근데 둘 다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음.. 재미면에서 어 여기가 좀 더 재밌는 거 같아서 너! 나 치대인 거야! 여기 들어가요! 물레베이터에요? 네! 저번에 왔잖아요! 어! 어! 그때 물레베이터 없었는데 물레베이터! 주의깊게 안 보면 그래 좀 더 심오해졌네요? 네 아! 여기가 침착맨님 집이야! 아 그땐 후문으로 왔구나! 내가 근데 저게 막아버렸잖아! 어 맞네 여기! get out of my site 아 거기야? 어! 아 여기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이거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야되죠? 음~~ 아니 요거 아 나무 자랐죠? 오! 나무 자랐네! 아니 이렇게 그..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예 어.. 잠깐만요 어.. 정마도 잘했네 지금 어.. 요거 아세요 요거? 뭐? 잠깐만 아 호박!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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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리고 있어 호박 알아요? 요거 네 요거 좀 비싸요? 어.. 이거 시색.. 식간데 네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거 심어놓으면은 비동면 자라있어요 아 이거 내가 좀 이걸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다가 좀 약간 호박 농장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하에? 응 요 밑에다가요? 예예 가능하죠? 나무 더 자라는데 그래서 물 여기 옆에 그 물레베이터 있으니까 퍼가지고 물레베이터를 푸는 건 안 되고 응 그.. 무한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네 무한물이라는 시스템이 아 설마! 그래서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이거 듣고 계시죠? 네 그.. 아니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양사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지금 저보고 하라고요? 그.. 호박 농.. 농사 왜냐면 제가 농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퍼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 대신 좀 제가 떼어드릴게요 아니요 호박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뭐.. 끼도 제가 버리고 뭐.. 둔도 제가 버리고 나눠 먹자고요? 호박 10개 줄게요 호박 10개 준다고요? 앞에 세팅해주시면 잘 들었어요 네 ape 그.. 그...이거 못 나가요 그.. 아 그 잘 못 알아들.. 들으셨나 본데 네 그 호박... 호박農 (?) 여기 농장을 해주셔야 나가신다고 이거에요? 여기에 들어가요 블나베이터에요? 으 으 으 으 잘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에 그게 아닌 부탁이 아니야 으 으 그 다음에 어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 아 아냐 제목이 써머 마지막까지 군락을 보는 한 거야 음... 비슷한데... 나는 너 납치된 거야 로갈래요. 너 납치된 거야. 응! 난 납치된 거야! 그리고 악어의 놀이터 1. 그리고 시즌이 시작탐탐! 누가 이렇게 때려 누가 이렇게 아! 안녕! 고고하셨다 너무 고마워 세계가 다쳐버렸어 우주가 꺼졌다 뭐냐고 이거 너무 슬프잖아 이거 꿈이냐고 와 마지막 줄였다 태모에요 와 세상이 끝났다 음 음 어? 들어가진다고? 지금 들어봤어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야 아니 이거를 다시 들어온건 뭐야 아 날 탈 그대로 있다고 좋아하는거 봐 어 아 시끄러 picnic 으 k 다 모아놓으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이거랑 그 다음에 못더 못더 아 모자를 쓰고 있었구나 나 성님 진짜 휴방 안 하는데 그죠? 나 성님 진짜 휴방 안 하거든 저는 칸나 콘서트 광기의 오타케 이걸로 갈래요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마왕성이 되어 있던 건에 대하여 뭐야 어? 이게 뭐야? 목소리봐 자고 일어났어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래? 소풍이요? 소풍이부터 얘기하는 거 뭐야 왜 마을회관을 지옥으로 만들어 나 근데 더 무서운 게 방금도 소풍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소풍이란 거 아니에요 소풍이란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사람들이 어디냐고 하면 태망공 옆에 있어라고 다 태망공으로 부르던데 태망공이 있던데? 랜드마크가 되는 거지 다음 랜드마크도 기대해 기대할게 넌 뭐 갈치구이 점심이 한 30원 오른건가 오늘? 마이크 끄고 30원씩 올랐어? 30원 오른 거 맞지? 진짜 요령인들 배가 불렀구나 근데 여러분들 어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래놓고 6시에 또 올랐습니다 그렇긴 해 어제 또 오르기로 했어 뭘 1원 가지고 1원 가지고? 1원도 없는데? 0원 있었어 0원 얼마 할래 그러면은? 아 진짜 솔직히 70원 70원 이거 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어부 누구야? 어부 누구야? 그러면 15원으로 하자 방금 도네가 이거 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얘기할 친구 없어서 엎드려 자는 척 하면서 앞에 애들 이야기 들으면서 혼자 끅끅대는 거 보는 거 같네래 어부 누구야? 어부 누구야? 5원 65원으로 하자 근데 일단 어부분들이 갈치 65원을 동결하자고 작당 치는 거야 아 잠깐만 여러분 제보가 왔어요 요리사들이 갈치 가격을 60으로 동결하자고 그럼 우리 이거 팔지 맙시다 아니 이거 80원 해야지 80원 가이드컵 가지야 농협에서 쌀 가게 올랐다던데요? 오늘 쌀이 10원 올랐다던데 그래서 우리 와 근데 이거 콩콩님이 진짜 큰 역할 하셨네 잠깐만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님들아 쌀을 팔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재고 때문에 근데 니 같은 사람이 사잖아요 니 같은 사람이 몰래가서 혼자 사니까는 편이지 진짜 진심으로 하겠네 다 올렸어 저기요 삼식님 방송해주세요 너무 안 했잖아 너 혼자 다 사갖고 니 혼자 꼴 빨라고 어? 그럼 너도 백원으로 갈치 파였잖아 지금 여기서 더요? 지금 여기서 더요? 개인 농부들도 당장 올라간 거야 하 장난하나 진짜 하 하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들의 행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숭이는 농부.. 농부인 거지 농협은 재고가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 가면 가격 떨어진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어부는 그게 아니야 어부는 냅두면 돼 그래서 어부 거는 싸게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쌀이랑 저거는 계속 나오잖아 근데 갈치는 농협은 냅두면 어차피 가격 싸게 팔 거니깐 그래서 냅두면 사지 말고 둬도 된다 내일 팔자 하면서 냅둘 수 있단 말이야 저게 여러분 근데 저번에도 이해 안 갔는데 무슨 말이야 농협은 냅두면 어차피 가격 싸게 팔 거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안 팔리니까 어차피 본인이 가격을 낮추게 되어있다 이런 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지 어부들에게 갈치를 너무 비싸게 사다 보니까 내가 플레임님 진짜 아니 춘향이 말은 뭔가 되게 논리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비난이잖아 개웃겨 개웃겨 아 개웃겨 플레임님한테 50원에 팔았어 와 진짜 어이없어 아니 그래놓고 다 남긴? 아니 나는 저게 44원에 팔았어 니 덕분에 마트 회의 열림 관음하러 가자 에? 그건 좀 맛있는데? 우리사가 이 와중에 채소가 7만 원이라는 거고 우리는 울프가 말한 쌀은 진짜 최대치 5만 원이라는 거 같아 진짜 쌀이 지금 있어 맞아 맞아 쌀 직거래하면 쌀 직거래하면 또리로 팔아달라고 하는 양심 없는 요리사의 시급은 최대 7만 원 농부는 최대치는 5만 원이다 불공평하다 저는 뭔가 양심에 털 났다 털 났다 정말 많은 지금 내가 기자 심었거든 또리로 팔아달라는 양심 없는 파렴치한 요리사가 있다 우리는 몸에 흙냄새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된다 누가 누가 그래? 누가 지금 마트에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나봐 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농산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당가를 올리고 판매당가도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를 예로 드릴게요 어제 고구마, 배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진짜 최상한가를 쳤어요 근데도 우리가 플러스 20원만 받고 팔아서 그들은 폭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 노모씨는 이틀 동안 요리로 100만 원 넘는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뽑기와 강화에다가 지금 모든 돈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강화에다 모든 돈에다 탕진할 만큼 이라는데 보통 자기가 열심히 본 돈을 탕진이라고 하진 않지 않나? 일단 탕진할 만큼 자기가 벌어서 근데 나는 그런 말이라도 되나? 자기가 뭐 승인 그냥 요리용이 맞는데 탕진할 만큼 지금 빨리 가면 소용관차에 옥수수 자라는 거 보입니다 평수수 얘기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건 독자들이 원하지 않아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 가격을 올리라고 우리 서로 싸움 났다고? 꿀단지가 여기 있었네 맞아 다주랑 짜치기 해도 나한테 당연히 비싸를 사는 게 맞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또 분사 붙여가지고 갈등을 못 받았잖아 내 얘기 내 얘기 처음에는 나도 다주누나가 판다길래 나도 74원인가 74원인가 산다 했어 내가 그때 플레임이 몰래 긴말로 나보다 1원 더 올려가지고 쳐 사놓고서는 가격 선으로 딱 털고 나는 이제 나가서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약간 찐텐이야 왜냐 너가 업으로 갈 거니까 여기 3명 다 왜 이렇게 다 찐텐이야 갈치 원한다고 갈치만 낳고 아니잖아 근데 농돈을 원하는 거 막 그냥 씹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다 자라 했다고 이게 약간 과열됐나 보네 그게 정말이니 3시가 내가 봤을 때는 저 3명은 이 영상 치고 싶을 때 자기들 찐텐이라 오는 마음은 재밌는데 약간 어 나 저때 왜 저렇게 과몰이 뺐지 이러면서 나 수면이야 역차감 느껴가지고 똑같이 받으려는 건 좀 아니죠 이거는 아니 노동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어 아니 노동감도 제가 지금 하루에 17시간 3일 동안 제가 50박스를 낳고 돈이 안되는데 돈이 안되는데 제가 마인드픽 시간을 6일 동안 했는데 180,150만원짜리 뽑힐을 했거든요 근데 노모씨 요리회사는 취직한 노모씨가 이틀만에 100만원 도랑가 뽑기를 초과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양반은 좀 노뇌해 그 양반은 좀 노뇌해 왜 요리사인데 12시간을 요리를 한 겁니다 12시간 내내 서갖고 딱딱딱딱한 거예요 와 12시간 내내 요리하면은 100만원이 벌려? 와 그러게 나는 12시간 낚시에서도 그때 17만원 벌었나? 요리사들 혹시 힘들어할까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화가 나 왠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저것보다도 못 버는 돈을 버는데도 싫지 않거든요 동수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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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에 농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요리사 돈 좀 벌리는 거 맞고요 맞는데 그렇게 올려버리시면은 요리사가 더 힘들어져요 이제들 농부는 나름 자동이잖아요 아니 이거 악어님이 저게 사람들 모아놓고 인간 사회 실험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인간 사회 실험 아니야? 이거 저는 직접 자기라도 일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날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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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숨어 계세요 나와서 목소리 내세요 손이 나가버렸네 아니 사장님 저거 저거 노점상 어떡해요 악어의 놀이탄이고 악어의 실험실이래 악어의 실험실이래 제가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취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물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탄식이 부터 나왔어요 나의 시기 때문이다 내의 시기 때문이다 내의 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네요 그냥 노노삼칩하게 해야 되고 손행님 잘 친다 결국은 목말라서 비싸게 사게 돼있다고 절대로 내리 생각하지 마라 치를 자기가 팔아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얼만데 그래서 저 최고로 많이 팔아보기 75원입니다 와 진짜 비싸게 팔긴 했네 나한테 어제 잠깐만 40원 형 나한테 40원에 샀잖아 나한테 40원에 샀잖아 나한테 40원에 샀잖아 나한테 40원에 샀잖아 나 어부가 합칠만 함으로써 요리사 죽이기가 시작된거야 요리사 죽이기가 시작된거야 요리사 죽이기가 시작된거야 요리사 죽이기가 시작된거야 놀 massive 요리사 아not다 호주 잡으려 재밌히셨습니까? 엥? 여기서 일관이니입니다 اء 세계이니 이탐이요 세카이니 이타미오 세카이니 이타미오 세카이니 이타미오 와 이거는 이길 수가 없지 와 이건 진짜 뭐 하나의 영화다 영화 어떻게 그 진짜 전화할 내가 나도 내 스스로가 웃겨 나 휴방이었거든 세봄님 방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방제가 뭘 떨어져 지금 아니야 안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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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지? 안냥냥이는 귀여운데 악어의 놀이통 월.. 아 올드컵 시작한지 좀 됐는데요? 좀 됐어요 아닌가? 별로 안됐나? 좀 된거같은 느낌 아 몇회 안봤다 근데 64개중에서 지금 열한번째에요 아니 근데 저날 내가 어이가 없어 내가 저날 휴방이었거든? 근데 나 혼자서 무역섬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뭐 올해 갔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 심각하게 그래서 뭐야 다들 왜이래 갑자기 왜이러지? 이러면서 뭐야 봄들짝? 나야 또? 왜냐면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이런거 할말이 없잖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그런게 옛날같지 않은게 나 옛날 와우 할때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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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놀랬나 보다 저게 바로 소리 지르면 덜 무서운거고 진짜 놀라서 억하고 소리 지른게 진짜 무서운거야 으악! 세범님 안녕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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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못웃는거 봐 으악! 아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웃겨워 아 죄송해요 아 어머 어떡해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놀랄 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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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보니까 웃기네 제! 제! 아이! 소리주!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어 어 뭐야 아 위에 용암 아 위에 용암이래 소리들 으악! 다이쒸 바 muscles 으악! 뭐하냐 으악 수고하 으아아! 으앙! 야! 시야... 아ilia 물 없네 물 없네 되게 professor 윤희 짱 유니 짱 한번만 더 하면 오마이와 코러스 코러스? 여기 색깔이 달라서 답답하니까 윤이가 답답하니까 윤이가 잠깐만 파이팅 다셔! 아 왜! 아... 선백팀! 이빨이댄즈캠! 아! 뭐해! 선백팀 안! 요리자! 요리자 나갑시다! 네... 아니... 아... 이거는... 아... 난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애. 물론 내 것도 웃겼는데... 내 것도 되게 웃겼는데 제 아이가 좀 더 웃긴 것 같애 아 뭐야? 나 내꺼 민망해서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나 이거 내꺼 차마 민망해서 못 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세범 세범님이 저번에 불러달라 했잖아요 콘서트에 부를 노래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도망가자 콘서트에서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르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지금 불러줄래? 개 찐따 같네 지금요? 네 어떡해 너무 스위트 세범 전기랑 거의 친구니까 그러면 무리하지 않게 칸나짱에 목 상한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어떡해 떨려 미니 콘서트 시작 나 어떡해 웃음 내가 너랑 있을게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여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죠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강한 해놀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리 너랑 손 나는 충분한 나를 봐 너랑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간 너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새 봄이랑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이게 뭔가 편집을 너무 잘하셨다 진짜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리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어떻게 놀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거야 나만은 너랑 갈거야 어디든 당연히 가자 손잡고 사랑의 눈을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너랑 도망가 차 잘 들었어요 옆에서 건물은 소리가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버튜버 전향은 아닌 것 같은데 방금도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게 패시브가 된 걸 보니까 버튜버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전생을 하게 된다면 버튜버로도 더 퀄리티 좋고 이제 그때 좀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알파냥이 다 그것도 짜놨어요 세계관이랑 다 있어 좀 어두워서 그렇지 근데 진짜 내가 이거 노래 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작년쯤에 도망가자를 거의 화장할 때 맨날 들으면서 그냥 시작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저 가사를 보면은 너무 20대, 30대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 그냥 도망가자 그래서 나는 처음엔 제목만 보고 도망가자는 게 그냥 딴 데로 다 때려치고 도망가자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너만 있으면 상관없어 우리 어디든 그냥 가자 그냥 뭐 멀리 안 가도 돼 그냥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죠 이런 느낌의 희망찬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를 진짜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딱 불러주시니까 근데 사실 사실 콘서트에서 안 부르면 그냥 안 불러줘도 되는데 저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 한 말을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또 해준다는 게 너무 바빠서 솔직히 까먹을 법도 하잖아 그리고 그게 까먹어도 이상하지 않아 사실은 근데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거기서 보여요 굉장히 섬세하고 남을 챙길 줄 알고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서도 되게 그 서사가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쪼띠의 다이아 개수를 들은 펭귄 어? 아니 처음 봐 아니 그때 나랑 많이 얘기할 때 쪼띠가 광질을 너무 잘 안 돼 DJ 칸나가 되지 않으려고 세 걸음 걸으면 다이아 있고 세 걸음 걸으면 다이아 있고 뭐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쪼띠님이 다이아 1800개 있다는 거 지금이요? 어제요 으응? 어? 없던데? 빨리 배내야겠다 아니 근데 펭귄님 목소리가 마크아네서랑 저 오늘 방송 켜신 거랑 완전 다르네? 아니 어제 켰다 그랬어? 오늘 켰다 그랬어? 하지만 개인적인 걸로는 이거가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도망가자 진짜 최고예요 최고 나 왜? 난 이거 썸네 둘 다 이상해 강구는 못 말려 여러분 목소리예요 저거 내문 소리야? 강구 왔어요 똥선생님 강구 왔어요 저거 내문 소리야? 아 왜 하는지는 알겠다 아 왜 하는지 알겠어 아니 근데 저분들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올라가기 힘들지 내가 너무 웃겨 읽었나?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딸도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데리고 와서 하늘에서 올라온 거 봐 아니 야 마지막에 이거 소니처님 보면서 그 와중에 고민하는 거 아님? 어? 한 명이 남아있네? 아 실제로? 아카특기의 실세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말은 맞어요? 어? 아니 아직 어 정우야 아 쟤 친구 아하하하하하 씨발 아니 동네한테 주는 거 좀 쉬어야 돼 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씨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 썸모어 다 뜨잖아 아아 아아 친구를 어떻게 이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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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웃기잖아 흐흐흐흐흐흐흐 여기 말은 맞어요? 아니 아니 이거 못 이겨 하하하하 이건 못 이겨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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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인 코끼리와 올빼비 하하하하 아니 진짜 제가 인위적인 진짜 인위적인 거를 또 찾았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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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인위적인 거? 아니 지도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코끼리가 아니 코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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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의 열표야 우리가 진짜 모를 줄 아나 아니 근데 꿈꿔있어 안 꿈꿔있어 그렇사긴 해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지도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일자인게 너무 인위적이다 아니 근데 아니 저 네모는 뭐야? 대저택인가? 이 정도는 돼야 인위적인거죠 올빼미도 있어 올빼미 근데 보여줘 동물농장이냐고 맵 다 밝힌거 봐 와 미쳤다 근데 지금 진짜 겁나 많이 밝혔는데 올빼미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있다 이게 인위적이야 안인위적이야 어? 올빼미랑 근데 이건 좀.. 제가 인위적인.. 진짜 인위적인 거를 또 찾았거든요? 화살표 발견 못했네? 화살표 올 뿐이야? 진짜 인위적인 거? 아니 지도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아니 화살표 있었잖아 화살표 아니 난 아직도 그게 궁금해 낚시야? 아니면 뭐 그거.. 아 그거 낚시예요? 아아아아아아 쓰읍 아아아아아아 아이씨이 낚였어 이씨이 개쩌진다네 흐흫 흐흫 나같은 사람이 있어서 만드는 거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본불서 템불서 쓰읍 으흐 아잏 흐흐흐흐흫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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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1 하흐흐흫 핫 어흐흐흐흐흐 야 나 죽었 아앏 낚아 나놀의 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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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나는 때리지마! 아니야 이거! 내가 제보할라 그랬어요! 귀속당했어! 아빈씨가 없잖아! 제보 웃었으니까 아이템만... 개쫓잡아! 주변님!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오지 마세요! 템포스 속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제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제보는 거 아니야? 아니 템포스인데 죽었어요! 아니 템포스였어? 아니 템포스였는데? 아니 템포스였던걸? 아니 템포스 해결만 해주면... 그래서 템포스, 템포스구나! 나중에 템템님은 도대체 왜... 뭔가 했는데... 아래몬이랑 말하고 있었는데 죽었어! 아니 근데... 처음에 진짜 마을이 뭔가... 뭔가 휑했다! 아 이거는... 템템 머리님 미러전인데... 비슷한데... 코끼리가 웃겼어! 올빼미는 솔직히 아니고... 소붕이의 환상적인 닉특쇼! 소붕아! 할 수 있어! 안돼! 뭐야! 어? 아니! 아! 안돼! 소붕이 어디가! 아니야! 소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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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해서 줄게! 아니 소붕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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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추 뭔데! 뭔데! 이 연추 뭔데! 아니 소풍이는 왜 이렇게... Q. 연인수였네! 리듬쇼 뭐냐고! 아니 뭐야! 저거 방송 안 할 때지! 딱 봐도! 소풍이는 왜 방송 안 할 때 방송감이 폭발하냐? 그거 날개 곧 부러질 텐데 그런데 그거 응 날개 내구도가 응 별로 없어서 설마 아 아 설마 응 응 우경이었어 이거는 소봉이의 환상적인 닉터쇼 턱이 커서 미안해 나도 못했지 뭐야 아 진짜 노래방 기계야 옆에 아 노래방 기계 최고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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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랑이 뭐 요조쿠? 공개 노래 너무 깜짝이야 네네네네네 오늘 그냥 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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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오이 오이 희한 지하와 스다 성경은 오래 . . . . . . . 다 싫고 나야 하나도 안 미안해 진짜 더 있어 나야 하나도 안 미안해 진짜 더 있어 사실도 나야 하나도 안 미안해 더 있어 사실쿼 나야 하나도 안 미안해 무슨 기분이에요? 불꽃놀이 뭐냐고 뒤에 운영자 공식 피셜 만켓 템템 버려봐요 일단 요리 배율을 공개하자면 원가대 가격 곱하기 1.4배가 요리가 2리거든요 이 배율을 좀 올려드릴게요 이 배율까지는 가능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요리는 2배? 근데 요리가 잘 되면 좋은 게 요리인들이 여러분한테 재료를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어요 맞아요 요리사가 돼버리면 갑자기 아니 근데 요리사가 뭐 자체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게 하루 종일 그 솥 앞에서 못 움직여요 그지 못 가요 템템이 많게 해요 지금 아 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요령인이니 뭐 천용인이니 뭐라 하면서 막 이미지 메이키하고 근데 아직도 하는 거는 지능이 낮은 거 아닌가? 탈출 아니 진짜 이미 전직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냥 요리가 제발요 아니 옆에서 개알믿게 하네? 아 나는 이거는 턱이 커서 미안해 근데 턱이 커서 미안해도 웃긴데 사실 구라야가 더 웃기면 야 만주 하나 줘봐 개소리야 나 지금 철형구상 깔아주고 시든 거 보라색 써들었어 하하하하하하하 깜찌들 뭐야 야 만주 하나 줘봐 시발 덕분에 있니까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큐가 안 나가지고 왜 이거 써버렉인가요? 야 아직도 정말로 아하하하하 큐가 안 된다고요? 야 날로 할 때 봐라 큐가 안 된다고 근데 중경진 왜 담배가 세 개 해요? 근데 중경진 왜 담배가 세 개 해요? 하하하하 우리 형님은 슈바 한 개 다 먹으니까 조로도 아니고 씨 아하하하하 야 야 되게 아니니 느낌이 알아 니 코팅이 하하하하하 그래 이거 써버버섬 받아가라 저 오버섬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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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쩔쩔쩔쩔 쩔쩔쩔 야 만주 하나 줘봐 하하하하하하하 큐가 안 나가지는데요 히든 러너들이 만든 대동여지도 어디지? 이건가? 어 이겄네 이상식이야 이게? 아니 그리고 이제 보다가 어우 씨X야 너 좀 솔직하다 여기 했었다며 야 진짜 한 줄 차이였어 아 여기서 똥꼬쩔쩔 안 했었어도 아 충분히 가지 않았나 아 진짜 딱 근데 이걸 분석하신 분은 뭐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한 줄이다 진짜 딱 한 줄 미쳤다 진짜 한 줄 차렸는데 이거 아 한 줄만 더 갔어도 진짜 한 줄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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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누구야 이거는? 다 합친거 흠흠흠흠흠흠흠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어 그래서 맵이 좀 많이 밝혀졌네 저기만 안 가볼 수가 있지? 어떡해? 진짜? 어 이겼네. 이상식이야 이게? 아니 진짜 어 저는 히든 러너들이 만든 대동여지도 이거 진짜 내다버린 10년 길 여기 이어야되나 더? 여기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엔더 진주로 갈까 그냥? 어 나 엔더 진주 캐긴 했어. 여기 올라가서 응 아 왜냐면 이거 트수들이 또 쏠까봐 나 이제 무서워 어? 어? 하하하하하하 아군님이 떨어지는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해 뭐해 헤헤 길 여기 이어야되나 더여기도? 손은 앞에서! 아니 저 이렇게 빨리 깨야 돼가지고 아... 예... 열심히 황금벙을 먹게... 아니 저 500원... 500원 쓰면 되죠?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하네?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뭔가 대화가 이상하네 돈까스는 먹이러 왔는데 잠깐만 아니 이게 좀 거래를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게 좀 급해가지고 오셨어요? 아 오셨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기야 괜찮아 돈까스 먹으러 온 거야 아 예예요? 나 이거 먹어 냠냠님 거 히든징업 낚시의 당한 괴물집 여기다! 아 여기 설마 아 여기는 너무 잘 지었어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대화하라는데? 카톡 보내면 시그널이냐 크나도 비언으로 자표 찍어보낼 테니 가려 형크 비언서 쓰는 걸로 감동 점수 다 뽑았다 아 귀여워 뭐야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런 게 있구나 용사님! 아 귀여워 네 드디어 이 신전을 발견하신 자가 생겼군요 찾은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이곳은 대팽 대팬더의 마왕 대팬더의 집 축하드립니다 동물원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무슨 직업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신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속에 사람을 데리고 싶시오 병신 병신 하하하하하 대황수 병신 ㄱㄹ 으아아아, 빈노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 직사하고 직사 아닌데 도, 도내가 진심 개 웃기네 컨서트 보려고 MSI 유기하고 온 울프 이거 어디서 왔어? 오늘 뭐.. 줄이 기네 MSI 유기하고 왔어요 형님들 뭔 MSI여 MSI 유기하고 왔어 1경기만 보고 왔어 나 치약템 좀 빼고 올게 독승사자 뭐야 독승사자가 뭐야 독승사자가 뭐야 독승사자가 뭐야 독승사자가 뭐야 독승사자가 뭐야 MSI 유기하고 왔어요 저는 이거 괴물진이거 개요큐가 내 스타일이야 사다리랑 싸우는 러너 그.. 왜..왜 못가세요? 곳도나 어? 사다리도 busy stayed 아니 잠깐만 사다리가 안올랐 아니 이거 뭐 눌러야돼 이거 진짜 아니 아니 왜암 올라가지 huh 아니 어떡하라고 아니 어떡하라고 오..어떻게 쟤아이쒸아 이것 좀 알려주고 가요 오,만동구 아...이거 업 오오오오 But 마ación 채우기 오오오오 Prest 그... 예. 그 다음에 누가 요즘 밀을 심어? 여기 잠깐만, 이 주변에도 잠깐만. 누구 동작원에 있었는데? 아 이거 밀이네. 누가 요즘 밀을 심어! 비트 심어야지! 누가 요즘 밀을 심어! 비트를 심어야지! 세상이 어느 때인데! 비트 심어야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비트 심으라고! 비트 심어야지! 비트 심어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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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진 안 줘도 돼. 고맙다는 인사는 됐어. 고맙다는 인사는 됐어. 고마운 인사는 됐으니까 갈게요. 와 개빨라. 수고비로 밀은 좀 가져가도 돼? 고마워. 이 이상 묻지 않을게. 부자돼! 여기 잠깐만, 이 주변에도 잠깐만. 누구 동작 하나 있었는데? 음... 달달해서 요즘 누가 밀을 심어. 어. 좋아하던 스트리머가 같은 서버에 있다면? 난가? 제반이 가면 갈수록 우체라기까지 해봐봐. 내가 말하는 타이밍까지 다 똑같이 외우고 계신데? 왜냐면... 방종 타임까지... 좋아요. 어! 저기 날아가는 마악로냐님이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다. 부럽다. 부러우시다고요? 놀이터 코인 5개! 그거만 되는 겁니까? 아...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 놀이터 코인 근데 어떻게 얻는 건데? 의혹이라고. 드릴 수가 없다고. 내 몸을 들이면 되잖아. 어머! 겉날개도 약하고 폭죽도 없고 겉날개가 문제예요. 겉날개가 문제예요. 아...어떡해... 어떻게 해... 일을 지나가는데 어이구 말로 흘렸나? 이상하다? 어어의!! 오이!! 어어의!! 흐핳! 흐핳! 흐핳하핳.. 나육세.. 이 버츠! 흐핳马 아... 진짜 커요! 흐핳.. 어! 와우! 인위적인 곳이에요! 어! 뭐야! 야 이거 진짜 인위적인데? 어 뭐야! 손이 이거 진짜 인위적인데? 들어가볼래 한 번? 근데 여러분 굴은 아니라 했어. 지상에 있다 했어. 지상이. 나사카? 여기서 배 타는 거임! 갑시다. 이게 뭐하는.. 아니 씨.. 아니 진짜 개멍청해 보여. 아니 진짜 개멍청해 보여. 왜 따라하고 있어? 그냥 해본 건데. 왜 따라해? 배가.. 배가 산으로 가볼까? 근데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맞아. 아.. 이것 조금 어렵네 여기는. 여기.. 여기 좀 어려워요. 아.. 뒤에가 너무 웃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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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 이거 쌍둥아 같아. 웃긴 건 이건 거 같아. 마마님 자체는 너무 좋지만 웃긴 거는 이건 거 같아가지고. 제 이름은 승민인데요. 어? 문영진 이름이 펭귄? 명호님.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예예예. 제 이름은 승민인데요? 아 진짜 어쩌라고요? 성함 이름이 어떻게 펭귄? 아니 뭐냐고. 아니 진짜. 진짜 어쩌라고요다. 아니 너무 어쩌라고요잖아. 악무님 마을 부수기. 악무님 마을 부수기. 악무님 마을 부수기. 무슨 거? 풍물이 하나 생겼네? 마탑으로 왓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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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게. 힘들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야 하거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 우리 집에 가입자 투명 먹고. 내가 신호를 줄게. 신호를 주는 그때 갑바로 입고. 일찍 공격하는 거야. 그 신호는 내가 레드플레어가 되는 순간 오케이? 오케이 쉬발 악어 털어 오늘 우린 악어를 죽인다 호카계를 죽인다 호카계를 죽인다 악어를 죽이고 사스케를 내려간다 그것이 우리 목소리 개멋있다 아니 목소리 진짜 잘 어울린다 목소리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세카이 이 다미용 야 빨리 문 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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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귀여워 귀여워 하나 건배 하나 둘 셋 건배 손에서 손에서 뜸내려 손에서 뜸내려 방패 때 방패 때 방패 때 방패 때 방패 때 지금 시작해 1 2 3 4 아 지하니아 홍보기 끓인다 둘이 뽀뽀해 1 2 2 2 2 2 3 2 3 2 3 2 3 2 2 3 2 3 2 3 2 3 3 3 3 3 3 4 3 왜 이렇게 깨판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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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어 저는 악무님 말 부수기 가겠습니다 요리사를 하려다가 농구를 구매해버린 러너 25% 확률로 돈이 2배가 되는 엄청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5 3 4 5 5 5 5 6 하 하 으 하 랩 여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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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릎 꿇을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거 잘못 꿇을게요. 제발요. 여백님! 사장님 우리 또 깊은 관계잖아. 아... 우리 깊은 관계인 거 알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 정도면 못해드릴까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아니 놀이 사연 줄 알고 아 놀이 사연 줄 알고 너무 부러졌구나. 아 근데 그거 아시죠? 네. 어떤거요. 아랍바노? 진짜 방송 천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근데 나 웃긴거 하나 더 발견함. 이 영상 내용은 전혀 아닌데 아까 일곱시간동안 그... 마크 깐았을때랑 얼굴이 너무 다른거 아니에요? 야 거의 뭐 다른사람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엑스칼리버를 발견한 삼식 어 이거 뭐야? 고민 찾으신 당신 그냥 축하드립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용사님 축하드립니다. 엑스칼리버의 비밀을 발견하셨군요. 네. 제가 그럼 이 칼을 뽑을 수 있는건가요?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우시나. 그리고 하늘 에서 말을 아꼈다. 마을에 검고쳐있는 곳 거기 말하는거 매욕 희진신이거 네크로맨서 발견드립니다. 응 흠흠흠 존나 깊어 아 구현이 안된거야? 아.. 아니네 아 이거 안됐나봐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보상 주셈 아 이거 나 여기까지 왔는데 보상 줘 아이씨 여기서 더 달라는 것 좀 양심 터지긴 했다 뭐야 왜 그러시오 아니 요기 요기 그냥 시커마오 우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 작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 죄송하고 이거 하지 말까 그러면은 아니 그저 영사님 이미 오신 거기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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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고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거 백두고 아니었으면 야 나도 보내줘 김뱅귄 쌀 아파십쥬 영사님 네 어.. 어떠 영사님 이곳입니다. 원래는 자동작으로 TP가 되는거고 용사님! 아직 보호를 안걸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돌려드리겠소 황금이 밖에 나 아 미안하오 미안하오 나머지는 괜찮지요? 용사님 시도 아무것도 깨지 마십시오 아 알겠소 알겠소 여기는 지금 리치킹땜에 닫혀있는 네크로맨서가 잡혀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만 하지만 간악한 악어님 때문에 작업량이 많은 제가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악함은 간악어 그래서 추후에 오면 모든 직업인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치킹을 잡아야 열리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퀘스트가 추가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아직 구현은 안된거고 맞습니다 용사님 그럼 이거는 이 때 히든 직업인지도 모르네 그치? 그쵸? 찾다비 찾다 친구 주는거야? 응 오늘지도 모르는거야 지금 네 용사님 이거 존나 재밌소 맞습니다 용사님 저희를 버리지말려 에이후 영준님 고맙은요 감사합니다 참고 나 털던 좀더더기 굉장히 좀 히든 직업인거 같은데 맞습니다 용사님 애초에 모르네 애초에 모르네 오 병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아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음 겁나 깊어 나한테는 낚실만 하고 이츠 이츠양이 사냥을 잡는 법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뭐지 코딩이 꼬였나봐 멀리서 갑자기 안나나나나나나나나 들려서 나가려고 해가 들렸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어부레뇨에 우리 쭈냥이도 한번 음 히든 저는 히든 직업 네크로멘서 발견 요걸로 그리고 따연이와 칸나의 미니팬 레이스 후추시점 근데 두 개가 둘 다 차린에 송의가 Rap 아 귀여워봐 코날로 가방 biblical 흐흑 으흑 도찐 개찐이에요 안보여 걸어가는게 더 빨라가지고 전황발견 이미 히든인지 아는 상태구나 오지-바-알 뭐야 뭐야 야 이건 맞는거 같은데 맞지 이건 야 이건 맞는거 같은데 이건 뭐야 애프로지- 200.. 200프로지 잠깐 잠깐 아 운영자님 세상에 진심이 가까워지셨습니다 세공추는 느껴볼 수 없는 오정자님 이게 뭔가요? 오정자님 이곳은 전왕의 유적이 잠겨져 있는 전왕의 힘이 쉽게 들어있는 유적입니다 전왕? 시발 전왕의 유적이요? 전왕의 유적 전, 전환? 전왕? 오 전왕! 전왕! 아 야 문제 버려 전왕 뭐야? 어떡해 진짜 좋아하는 거 봐 성공! 시발 이제 자주시면 어떡합니까? 아하하하 네. 그니까 미안합니다 형님 들겁니다 이제 자러 갈 수 있어 드디어 우리가 자러 갈 수 있게 됐어 좋았습니다 우리 운영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너 계속 100자표 200자표 차이로 못찾을때마다 우리가 널 죽여버리고 싶었어 왜 갑자기 뒤로 돌아가 그거아니 명훈아 너 어른신전도 100자표로 계속 못찾을때마다 널 죽탱이를 존나 때리고 싶었어 아니 이게 축하하는거야 고마워 잘 찾았어 드디어 잘 찾았다 아기세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아기처럼 좋아한다 아이처럼 아 둘다 귀엽지만 뭔가 이 명훈님의 이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다 어 아이 어떡해 아이디가 아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아까 울프님 영상에서 보고 웃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여기 또 왔지 아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아휴 서머 최초 S급 전투패벳 뽑은 남봉 난 뽑아야겠어 간다 이제 됐냐? 이제 S 뽑으면 진짜 지금 4번 뽑아야 돼 오스택 빼줘 오스택 오스택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다섯 와 씨 아 아 아 잡아 쏘퐁님의 A급 기온을 슥 슥 슥 받아서 흐아.. 똔냐!? 똔냐? 와, 시마 왜 건축가가 있는 거야? 남홍씨, 보여줘 봐요. 와, 시마 멋있어, 놀았다. 와, 수풍! 와, 무슨 수풍이지? 와, 그러니까 전투파고차는 별로 못 봤어. 지금 다 찾아도 돼 중력과 김펭귄의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요 확인했습니다 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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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잡아? 아 이게 엉봉놀이 망조이다 이건 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에바야 에바야 리타님 채팅방 아 아 아 아 아 제작대 줘봐 제작대 줘봐 제작대 줘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명우님 볼 때마다 여기 고등학생 같지? 제작대 줘봐 제작대 줘봐 제작대 줘봐 요미가 교구호다 노릇하미 요미가 아 연기은 장상 드려주세요 이거 일단 다시 찍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영 들라고 있어요 마루 대손을 와보시낙하니 온난지요오니 온난지요오니 어 여기다 진짜 고등학생 애들이 시험기간 끝나고 노래방 간 거 같애 나 남박카이 무스카리아테 난 주네 남박카이 그리고 개못 불러 마을에서 갈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운영자들 저러고 있던게 레전드 키키키 나 남박다 이게 갈치 제존대야 대체 의견을 간다 미츠킹 미츠킹 올라간다 간다 근데 은건히 뭔가 가사를 다 안해 아 좀 나섰다 아 진짜 아니 사냥하는데 안심심하게 해주는 거야? 가사를 어떻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사를 어떻게 다 알아? 미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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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다가 룩사미를 검색해보죠 살다살다 나 원곡도 들어봤어 심지어 이거 원곡 검색하면은 그 뭐지? 그 원래 부르신 분이 누구시더라? 그분이랑 옛날에 시스타 같이 부른 곡까지 다 들었어 어 요린 요린! 미치겠다 진짜 오 미안해요 근데 잘 불러 세게 날 안아주면 안될까 세게 날 안아주면 안될까 오늘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잠깐 인공 호흡을 해주라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졌어 나 날 놓을 거면 과거에다 주라 미치겠다 네가 있는 시간에서 죽어갈 거야 이게 우리가 결혼하면 안될까 결혼하면 안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다니까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 까짓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가사도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내 방 천장에 그려보 내 우주에 그물어보 다른 나를 사랑하면 안될까 오다가 난 어기나 와봐던 내 뮤비들을 찍었던 것만은 응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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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내 약속을 깨질까봐 겁이 나 뭐라는 거야 워더비 결혼한다 하던 날 진짜 처음으로 깨가루 없더라 아 약속했어 하얀 네 드레스 입은 아름다움 아 계속해 내가 영혼을 말할 수 있을까 응 예 가족이 되주라 내 집이 되주라 그 다음에 나의 주인공을 넣주라 그 다음에 나의 주인공을 넣주라 그 다음에 나의 주인공을 넣주라 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 별다 우주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 반을 받아 내 남은 사랑의 반도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예 제 방청자를 그려보고 내 우주에게 물어보고 많은 나를 사랑하려라 내가 예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예 내 방청자를 그려보고 내 우주에게 물어보고 마른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예 야 야 야 야 야 야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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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오라에이터 주게? 한번 거래소 쳐보세요 지금 이걸 왜 낚인 사람이 있어? 야 야 야 양념님 거래소에 400원짜리 야 이거 사야 돼 빨리 네더 라이트 400원 이거 사야 무조건 사 상점 받아 사야 이거 무조건 사 어어 샀어 하나 샀어 하나 이거 상점에 100원 더 비싼게 팔아야겠다 저거 뭐야? 나 수표 뭐야? 저거 뭐야? 샀어 하나 샀어 샀어 하나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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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Medium 아니 나는 이거 일부러 스트리머들 경매장 열어 볼 때마다 웃기라고 올려놨구나 했는데 정오를 진짜 샀네? 하지만 이거는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 쩔어요 진짜 최고에요 최고 서버 최초 S급 날탈! 아 루야님이 최초였나? 자 여러분들 전지권을 샀습니다 전지권 1툰? 야 잠깐만 이게 뭔데? 용이 아니야? 왜 배가 쓰시고 나와? 더 없어? 자 여러분들 아 그러고 서버가 튕겨버렸구나 어 뭐야 칸구는 못말려? 락한 빙의한 칸구 네 시작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셋 둘 하나만 할게요 셋 둘 하나 한 번씩 나게 쳐 볼까? 락!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너무 보컬인데? 와 대박 아우 귀여운거 봐 뭔가 나 진짜 궁극기 쓰는 느낌이었어 나 진짜 궁극기였어 나 진짜 궁극기였어 뽕 지렸다 내가 시작할까요? 이거는 도영이 오빠가 있는 락한 빙의한 칸구 권력으로 무기를 빼는 운영자들 며오님 거 알아요? 뭔데요? 저도 방금 이거 쌤쳤다 아아 내놔 아 진짜 아 내놔 아 진짜 아이 아이 권능을 쓰는게 어딨어 나도 네 보기 힘든데 뭐야 돌려줘 돌려줘 내꺼 돌려줘 내꺼 돌려줘 내꺼 돌려줘 유치만 생들 거 아니고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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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도망쳐 대신 도망쳐 김 오.. 김진우의 아름다움아? 아 아 죄송합니다 우린 야경처럼 반짝거리네 우와 이렇게 노래인데 난은 지운은 샴페인 나는 날 깨우는 카페인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날 지윤 님이 노래 엄청 잘 부른다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말아요 뭐야? 뭐야? 뭐? 뭐야? 개살 불러! 아 귀여워 너무 잘 부른다 고거님 봐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I don't go 와우 I don't go 와우 너무 신나 와우 뒤에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아가씨야 진우님 노래 엄청 잘하는구나 정말 좀 나는 내가 널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 밤 이뤄진다 감정 충만한 밤 감정 충만한 밤 뭔가 초대 가수 느낌이야 오우 다시 한번 정말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 내 집이라고 내 철이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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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부분 뭐야! 찐된다! 아니 이 남자 도대체 모자란 게 뭐야? 몰랐네. 아니 저는 이것도 웃겼는데 솔직히 되게 유치원생 나 이거 너무 잘 부르는데 진짜? 이야 장난 아니네? 모퉁이의 저주. 자 오늘 영업 시간은 점검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급해지고 시간은 없고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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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근데 몇 년 차세요? 마크? 아 저 얼마 안 돼요 저. 한 두 자리? 두 자리? 딱 2년 정도 실력인 것 같아. 두 자리? 50년? 50분 안에 깨줄게. 오른 남았네. 넘 Reporting 응. 몇 년 귀엽게 bin에 enters. 어 자 이제 마지막 territory. 외노 Mao show for woman. beanori 통통이 엄마 이름은 모퉁이? 아! 잠깐만! 자 오늘 영업 시간은 점검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잘한다! 5분 남았습니다! 하..할로우맨의 폐해? 농사 둘 중에 하나를 해보고 싶긴 한데 아무것도 안챙기게 씨발! 들어왔어? 들어왔냐고! 누구야! 나가! 응?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씨발! 나가주세요! 투명놀려? 뭐지? 아 이 씨발! 나도 이제 나도 전망증세가 오기 시작하네 농사 둘 중에 하나를 해보고 싶긴 한데 정신적으로 저는 이거 핼로우맨의 폐해 인류전소 좀비 세상이 왔는데 나랑 동숙이 둘이 남았어 근데 한 명만 데려가야 돼 나지 누나는 거면 한 명 뒤져! 그러면 둘이 능력치가 비슷해! 능력치가 둘이 비슷하다고요? 솔직히 동숙이는 위험해지면 템템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도망갈 거 같잖아 아니? 미안하다고도 안해 맞아 맞아 미안하다고 왜 그냥 가는 건데 그냥 오면 빨리 오면 빨리 오면 아니 뭐가 미안하다고 나는 구하지 그럼 세범님이랑 살지 그치 그리고 악어님 악어님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인류의 존속도 가능해 나는 인류의 존속도 가능해 뭐? 뭐? 아니 이거 너무 내가 말이야 존미 세상이 온다면 말이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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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늘섬을 발견한 개척자 다즈 대박 이거 제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세상에 발견이 됐네요 이게 헐 야 이건가봐 지거 어 바드? 아 잠깐 미친 잠깐만 미쳤다 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는데요? 어? 이분이 좀 까칠한 분이거든요 약한 사람은 안 받아서 아 또 이게 그런 비밀은 또 제가 또 알아가야겠네요 그럼 바드 어떻게 말 걸어야 돼? 오 샤먼 와 진짜 소환사 소환사 와 개 미쳤다 이게 지금 히든 직업들인 거잖아 와 야 근데 너무 재밌겠다 미쳤다 악원님 팀 뭐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오? 개척자 주다영 나 주다영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 버렸다 이런 미쳐버렸다 이게 RPG지 이게 RPG지 으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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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음 인류의 존속 가겠습니다 인류의 존속 대장금 탐탄버린님 모셨다 상인님 어이 요징징 아 진짜 자리가 없어서 저 요리 못함 눈물눈물 어? 저기 사람 짱 많음 응 눈물 눈물 시무룩게 세명이라 2개씩 쓰는 대장금 탐탐 버린님이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쓰레기야 손을 들려달라고 이 쓰레기야 손을 들려달라고 제가 얘기하면 대신 전달했습니다 분탈질을 치지 말고 손을 들려달라고 아니 진짜 각자 집에서 3개를 설치해줘 아니 아니 저 와중에 각자 집에 손을 치해달라는 사람 누구야? 스토커 턴 있겠지? 알아? 됐다 아 뒤집어 아 뒤집어졌네 그리고 옮겨야겠다 제 털을 잘못 잡았나 근데 양띵이 저거 몸빌 같아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무서워! 그리고 침장미님 헤어스타일때문에 더 무서워 무서워 그 네더에 이미 네더 만든 다음에는 야 악어야! 뭐야? 뭔 일이야? 뭐야? 저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뭔 일이야? 만족한거봐 잠깐 그러세요 뭔 일이야? 뭐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저는 스토커 스토커 그 다음에 서버 최초 용 뽑기 성공 아니 형 유황할꺼면 두번 해야 돼 아니 지금 이거 다 쓰면은 나 돈 빚이 20만원이야 아니 형 그래도 뽑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니까 스텝 다 쌓였는데 아니 이거 무조건 그건데 아니 이거 무조건 해야지 일단 형 첫번 맛보기로 가자 아 require 진짜 더있사 진짜 맞보기 x2 내가 주전 이틀 내라는거여 비결 environments 정이형님 웃음소리 개항개되있다 아아악 지금 금연이 어떻게 네번이 나와 다했다 다했다 진짜 다왔다 진짜 마지막 arrived 지금 estava 다다다다다 다른 사람이 얻어버린다 진짜 형 간절함 간절함 으아아이 씨X 뭐야 진짜야 진짜야!!! 뭐야 왜 튕겼어!!! 어 뭐야 어디갔어 어 나 왜 튕겼어!! 아니 뭐야 드래곤 나왔는데요? 아니 형 으만 할 거면 두번 해야 돼 아니 지금 다 이거 다 스며려 아 그 뒤에도 보고 싶다 건축 사귄당한 론업 내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그 집이에요 일단 내구성은 참 좋네 내부의 활용성이 너무 좋아 인테리어가 활용성 위주로 잘 만들어졌어 자 이제 외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제가 이제 부탁한거는 그렐라간 드릴 드릴에다가 선글라스 쫙 설마 이 집이 본인이 지은게 아니라 돈내고 건축한거였어? 공개하겠습니다 외부입니다 멀리 가서 와 이거 뭐야 아 여기도 이렇게 다 꾸며준거야? 어 믿지? 아 나는 이거 러너님이 아 러너가 직접 맞는건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이빨에다가 콧물 봐 완벽하다 10점 드립니다 자 일단 내부는 아 나는 이게 러너가 만든건줄 알았네 어 저 저는 서버 최초 윤복기에 농숙이 리액션이 너무 좋다 차이즈다 블럭이 모래였어요 응? 어?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어? 응? 뒤에 블록해러 간거지? 누구였는데? 근데 블록이 블록이 뭐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아래로 떨어져? 그걸로 있으마 아 형! 저거만 빨리 오지! 왜왜왜? 소풍님 방금 블록 이어주다 길 이어서 갈라다가 바닥에 그 모래를 설치해가지고 그거 떨어져 죽었어 지금 마을 갔어 아니 어쩐지 그 모래 소리 있지 모래 설치할 때 그 사무짝 그거 응? 그런게 있나? 그 사무짝 나가지고 뒤 돌아봤는데 없어! 어? 아이씨 우와 소리로만 알 수 있구나 아니 이게 아 저렇게 블록 설치를 도와줘 저 소리? 어? 어? 아니 이거 레전드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레전드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한... 한국어 아니예요? 한국어 몰라요 한 번 해주세요 2시 반까지라면서요 그거 미아님 한국어 몰라요 뭐야 이거는 한국어 몰라도 물리 행사는 알 것 같은데 한국어 모르는 거 맞아요? 미아님 한국어 몰라요 돈이 없어요 미아님 중국인이야? 미아님 외국인 상자로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오 나 진짜 몰랐는데? 아 그랬구나 나 너무 몰랐어 왜냐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오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진짜 처음 알았어 귀엽죠 저는 블록이 모래였어요 이거 진짜 레전드급인 것 같아 진짜 블록이 모래였어요 이거 진짜 진짜 레전드야 이거 반갑 방패 어 깜짝이야 우와 지린다 목소리 그니까 목소리 쩐다 미천한 종이의 선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오 오 감사하오 고맙소 어떡하오 이거 어떡해 가프오 누구야 누구야 어 뭐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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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케요 내가 진짜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내 이름 뭔데 윤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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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했어요 저는 컨셉질 하려고 했거든요 열심히 할거에요 윤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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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돼 우클릭 누르면서 방갑 방패 해줘야돼 방갑 방패 어 방갑 방패 해봐요 안녕하세요 윤희아 아 방갑 방패 좋지 좋지 이거지 이거 하는 사람들 좋아 죽어 진짜 좋아 죽어 얘 좋다 이거 이거 방갑 방패 어 갑자기 우와 지XX 목소리 이거랑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만났냐 수류탄이 필요해요 수윗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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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루탄 슈루탄이 왜 필요하지 소루탄 수윗탄 수윗탄 수윗탄은 터져서 그런게 없을텐데 아 소 소루탄 수윗탄 소 소 소고기에서 어 소 그리고 자꾸 리욜 리울를 구구 쓸 때 리유 아 서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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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탕 설탕 아 아 설탕 설탕 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두 수류탄인 줄 알았어 아니 갑자기 수류탄인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의상 다 구했어요 저는 수류탄이 필요해요 아 제목에 수류탄이 필요해 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알아들은 나 히든 직업을 찾는 근대각 듀오와 펭귄 뭐야?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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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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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근데 뭐 진짜 많다 클립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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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열어봐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알려주시죠 영훈아 할 수 있어 잠시만 어 그래 아니 잠깐만 미안해 형 왜? 뭐야 왜 또 있어? 뭐야 이거 여기 저희 사촌형 집인데 여기 사촌형 집이에요? 어 형 여기 저희 사촌형 사촌님이세요? 어 형 뭐 왔어 사촌형이 차를 당했어 으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처음에는 방금 바닥이 없앗고 했더러 이렇게 시작된거였나보구나 우리 형 아 아 처음엔 좀 가벼운데 어 열매가 왜 이렇게 많냐고 영훈아 이게 맞을까 우리의 보험이 이게 맞어 근데 그러면 삼시님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형 이 정도 높이는 무슨 진짜 이게 근데 맨날 멸매지 진짜 어 야야 하늘에 저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뭐냐고! 야 잠깐만 저 안에 사람 들어있는데? 운영자 있다! 사람이 들어있다고? 어 운영자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인위적인데? 저 사람 갑자기 여기 제 친척집인데요? 이러기만 해 진짜 뭐야? 뭐야? 어 뭐야? 악어만 있어? 저 친구 집인데요? 죽여버려 진짜 아 방금 만든 거냐고 이거! 아 방금 만든 거예요? 아니 방금 만든 거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다! 아이씨! 어 느낌이야 느낌은! 발견할 때 기분은 좋았잖아요 근데 찾긴 찾았다 찾긴 찾았다 이 지랄하고 있는데 뭐야! 어 처음에는 이기름이 잘 내구나 어? 어?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잠시만요 넌 뭐야? 이탐욕카 이렇게 볼게 많아서 저는 악놀방송 두개에서 네개까지 켜놓고 갔었어요 아 하지마라고! 이탐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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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진짜 그만하세요! 아니 이거 나 다주 부분이 너무 좋아 하하하 요리산화 무슨 잘못을 했냐구요 저거 저거 내가 지켜줄게 나주야 자리가 이런 시발 나이스 Chocolate 아니 나를 지킬려고 했어 나주야 계 ㄱ 개! 개새끼야!!!! 옌깍 옌깍 이 탐이 욕 간지러워 아... 저는 이거는 신라템 세요 신라템 세 그다음에 니까 팜플레임 잠깐만 와봐요 조심하세요 네 네 뒤에서 한 대 치고 싶다 아니 뭐야 플레임 아니 뭐해 뭐하는데 아니 플레임 아니 뭐 뭐 아 본인집이에요? 나 이거 어디서 보는거 나 이거 어디서 보는거 어떡해 뭐 아 또 플레임이 아니 이거 어떻게 사는데 왜 만날 때마다 같은 일에 아니 이러면 살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러면 될거 같은데 플레임이 한번 접속해보시죠 어때요 절대 살아 정리컨에 정리컨에 안돼 안돼 잠깐만 죄송하세요 네? 진짜 바본가 문이 복상화 된다니깐 버려달라그래서 처음부터 주는템이라 별거 아닌줄 알고 드릴려고 여기다 대고 주려고 했는데 아이템 주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어요 어디있다가 어 그랬더니 여기 여기다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는데 생겼어요 지금 또 두개가 생겼는데요 가져가주세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야야야야 여기 이 칸 이거 내가 때리고 있는거 여기여기 뭐야이거? 그거 아니에요 만주드릴게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비켜 다 비켜 이거 나 준거야 다 비켜 혹시 원인 제공자는 안주시나요? 네 원인 제공자요 원인 제공자 아니 근데 아니 저거를 아니 잠깐만 저렇게 우연히 발견하는 것도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되는 장소 여기! 여기! 여기 또 된다! 여기! 여기! 야 빨리 맞춰줘! 뭐야 이거?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미치겠어 근데 이거 여기 문을 잃잖아요 언니 뭐 이런 버그가 다 있지? 왜요? 아 이거 좀 약간 어려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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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두 번째 거 뭔가 너무 신기해 로노와 유니의 오이시쿤 아 나 화장실 갔다 올래 여러분 미안해 화장실 갔다 올게 몸바친플레이님은 뭔가 원래 저러던 사람이야 으흐흐 으흑 흐흐흑 흐흑 흑 흐흑 흑 흑 흑 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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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사실 이거 월드컵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 편집자님이 말했는데 뭔가 용도를 이미 몇 개 본 것 같아갖고 뭔가 봤는데 반응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모르는 거 개많아 맙소사 몇 개야 러너와 윤희의 오이시코나래 그래서 오이시코나래 말해주.. 듣고 싶은 거예요 별로 아닌 거예요 말해주세요 듣고 싶은.. 아니 제가 라이브로 듣는 건 처음이여가지고 아.. 실제로.. 맨날 이렇게 전화해 듣다가 살짝.. 조금 듣고 싶어요 잠깐 갈게요 네 네 하이 고수진사마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되는魔法 사용할게요 세이 오이시코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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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아니 윤지 님 나 일본어 할 때가 좀 더 뭔가 되게.. 그 역시 역시 잘해 일본말을 완전 잘하셔 흐흑흐흐흐흐흐 아무도 남지 않은 마지막 마을의 모습 아악 오 이거는 뭐야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스트리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랑 선행이가 꾸민거 따가운 말씀도 다 가슴 깊이 새겨서 발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미쳤다 여기 너무 이쁘다 스토리도 다 흡수해야죠 와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집 단체 사진 좋아 드릴게요 어 뭐야 마무리가 우리집 앞이네 뭔가 뿌듯해요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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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무도 남지 않은 마지막 마을의 모습 수고했어 소테러의 범인 shy 안녕하세요 유니 유니청 나 4차 전직했는데 스킬 올래요 스킬 드릴게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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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보아요 다가아 근데 진짜 멋있다 잘 들리는다 꼬부가? 맞아? 응 아리칸님 목소리 보게 나와요? 그냥 살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나 왜 윤희워? 윤희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데? 갑자기 소시 고마워? 오늘도 귀여워서 고마워 자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리사냐 농부냐 윤희님 요리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소시 테러 당했다고 아니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대체 뭔 이 소출 누가 테러를 한 걸까요 사장님 소출은 걔 돈이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플레임님 무슨 작건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소출 테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아 그게 설마 윤희야? 역시 업으로 남는 게 맞았어 설마 제가 아까 4차 스킬 썼을 때 날라간 건가? 아아 짜잔 아아 이곳이네요 아 이게 어떻게 날아갔어 한 번 더 써보시죠 우와 롸lax 아 안돼 그러네 나는 이거 버그 아 이거 버그네 이게 말이 될래는 걸 뭐야 여기 솥 어디 갔어 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4차 블리자드를 쓸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써버렸다가 솥이 다 기물 파서 아 대장님 저희 사업 아이템 있는데 혹시 시 한 번 해볼까요? 아니 릴카님 요리사들이 너무 제약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 4차 직업으로 이거 요리사만 한 번씩 날려줘도 돈은 떼돈을 벌 수 있겠는데요? 저거 좋아야 명 edash 흐흐흐 거나항의 목숨을 아노 도시 현실인가 농사 지으러 가야지 알고 오셨습니다 오셨군요 권한 이시요 아니 그 아 저희 아카츠키의 전력을 빼앗아 간 당신을 증오합니다 뭐라구요 우린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목을 받아 가야겠습니다 누구 목소리야 아카츠키 중 한 명 아카츠키가 뭔데 약탈자 노을이 약탈자 노을이래 아 카빠 안 입고 왔는데 뭔데 뭔데 아아악 아아악 아니 아아악 카빠 안 입고 왔어 아니 뭐야 이거 나중에 해드려도 될까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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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아 이것도 약간 아 아아악 아 뒤에도 있어요 자갈기 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진 것 음 하나, 둘, 셋 부츠가 왜 있지? 근데 왜 다이아부츠지? 가무이 그러고 설마 귀한하는 거야? 아니 진짜 멋있어? 이거 두 개 다 플랜님 거예요? 아니 아까 특히 개멋있다 아까 특히 우리 마을을 아니 근데 영식을 미쳤는데? 존나 멋있어? 울프님 캠 크게 해서 보고싶다 진짜 울프님 캠 너무 작아 씩 똑같은데? 그래서 멋있어 씩 똑같지만 멋있어 이것이 현실인가? 농사 지으러 가야지 아이고 모셨습니다 황캠아 혜신은 저는 거랑이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 아내를 모르니까 뭐 밖에서는 뭐 하나도 안 보이거든 콘서트 카메라 감독 시점? 이런 시점이 있었어? 음 음 소명자로 텐션 나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이걸 이렇게 직관하자니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제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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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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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날 믿었어. 아, 나 그 가정에 나 맞았다고? 몰라 못 봤어.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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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나가실 만하네! 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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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이 안 나가는 게 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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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도 터트려 준 거 아닐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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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에 부분이 진짜 모토 아하 이건 알아 모토 알아요 모토 모토 뭔지 모르시죠 이거 나도 알아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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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문 멘트 모토 모토 저는... 그래도 왼쪽으로 갈게요. 콘서트 카메라 감독 시점. 이거는 나는 위에서만 봤어가지고 약간 유니크하다. 악어를 죽이기 위한 펭귄을 가고. 김펭귄 오늘 우리는 악어를 죽일 거야, 알지? 후... 기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했어? 준비됐어? 당연히 됐죠. 과거 어떤데? 악어 휘발롬. 확실하구만. 확실하구만. 김펭귄 오늘 우리는 악어를 죽일 거야, 알지? 한 번 더 들어야지. 준비했어? 준비됐어? 당연히 됐죠. 과거 어떤데? 악어 휘발롬. 아니 근데 생긴 게 멍청하게 생겨서 더 웃겨. 히든 직업 얼음 여왕 발견. 미로같이 생겼는데요? 물 엘리베이터죠, 이거. 세상에, 세상에. 용사야, 용사는 위에서 왔습니다. 이게 웃기지? 힌트 주는 거 봐. 아, 용사야, 용사야. 와... 언니... 안 돼. 가질마, 가질마. 된 건가? 아, 거로.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아, 저기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아, 저게. 근데 진짜 이쁘다. 아... 어? 쿨톤! 형사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얼음여왕의 궁전이옵니다. 진짜이옵니까? 얼음여왕의 궁전이옵니다. 얼음여왕의 궁전이옵니다. 심지어 밑에 자수정블럭 아니옵니까? 미로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악어를 죽이기 위한 펭귄을 가고. 너무 웃겨. 네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카메라가 오 sabor? coupling 어떤 전하고 싶어야난 taraf여 心地いいさ それに割れてしまった目名前や 気付いてないな バランスをとっても溢れちゃうや 少し辛くて少し酸っぱくて 甘ったらかったりさ とりあえず今日は バランの花に願い込めてさ バカな夢で踊ろう 愛を伝えたいだとか 臭いことばっか考えて待ってでも だんだん側に沈んできたっけ僕が 明日いい男になるわけでもないからさ 焦らずにいるよ 今日は日が落ちる頃に I don't know 完璧な男になんて 光れないと君が笑ってたから悔しいや あああ 来るほどに話したいことたくさんあるのに チャッティングいいよ チャッティングいいよ 寂しいさ 結局のところ君をさ どうしたいの まじで僕に愛される気あんの ああ 雫が落ちてる 窓際目の際奥に居るの とりあえず今日ら 夜が明かり早めに消してさ どうでもいい夢を見よう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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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いません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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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형님 복잡한 노래이라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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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다아아아아 아 일부러 캠을 꺼두신거구나 으음 어.. 올해면? 올해면은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갑니다 제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갑니다 제발 이거는 이거는 저기 칸나님이요 그리고 솔트맨 대 템템 버린의 문단속 이거 솔트맨부터 X? X임 Q임 투명상태야? 뭐야 깜짝아 뭐야 아 투명물량 넣고 소태 어딨는지 보이는 거야? 찾는 찾아다니는 건가? X임 Q임 요리 안해? X임 Q임 토트 이름이 떠 현재 피닉스빵 님이 용풍입니다 X임 Q임 X임 Q임 X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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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템템 버린의 문단속 X임 중령님이 이거 수즈맨은 개쩌는 아이템이라고 나한테 파는 거야 이거 이거 타면 마을로 가죠 오 진짜? 짜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핳ㅎ 꼰드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꼰드마 아핳하 구라지이 아니 ㅋㅋㅋㅋㅋ ㅋㅋㅋ 아니 마크 아니 아니 마크에는 진짜 템포 기능이 있어요 마크에는 진짜 템포 기능이 있어요 마크는 진짜 템포 기능이 있어요 아니 어이가 없네 내가 속은건 그렇다 쳐도 이건쪼 아니 수즈매는 진짜 그 텔포가 된단 말임 진짠데? 어? 뭐야? 뭐야? 나 알고보니 운영자가 해준거야? 다즈매? 뭐야? 다즈맨 나 나 수즈매였음? 마침 교복을 입고 있긴해 이거 수즈맨복을 개당한 아이템이라고 난득하는거야 저 저는 솔트맨 인위적인데 여러분 저 밥먹으면서 볼게요 앞에 이거 뭐야 스핑크스 뭐야 야 진짜 아니 진짜 봐봐 뭐야 이거? 아니 진짠데 이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하도 찾아다니다 보니까 별거 아닌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거임 왜 안나냐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응 당연히 아니지 X나 아다리 봐라 저래서 삼싱님이 이렇게 낚시말로 다녔나 나중에 겁나?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허쿠시 보이는게 아니라 명훈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봐봐 이거 봐봐 명훈아 저거 스피크스잖아 저거 근데 뭔지는 알겠어 저거잖아 응 그럼 근데 파라오 그 여우 귀처럼 생겼어 그 여우인가 그 늑대인가 알지 그거 그거처럼 생겼어 아니 뭐 사막에서 이제 신규로 보는거는 그러시는데 이 새끼는 그냥 흔들감이 미쳤음 아누비스 아누비스 우리집에 에메랄드 120개 있음 근데 너무 오래 찾아다니면은 그렇게 할만해 돈을 쓰고 알던 실종사건 어 형 어 형 나 진짜 방금 엄청난 일이 있었어 뭔데 아니 내가 여기서 광켈라고 이 밑으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야 응 벽을 파다 보니까 템템님 집이 나온거야 응 거기 뭐 있었어 거기 그래서 수박 잔뜩 데리고 왔어 아 그래? 어디에 있었어? 이 밑쪽에 있어 이 아래쪽에 아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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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일로 내려가다가 일로가면 템템님 집 나와 아 여기? 어 아 형 근데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안돼 그럼 나 가요 아 고마워 난 몰라요 아 여기 저 광지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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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다들 여기서 모르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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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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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님이랑 친하시죠 아니요 걔 잘 모르는 별로 아세요 걔 으하하하 으하 으하하하 아 다른 농장 위주로 아니고 여긴 다른 농장의 대로 예 알겠습니다 으 뭐라고 할 고객이 싸웠어 어떤 거 거기라니 템태리님 집을 형이 갔다 왔어요 아 코디가 발음 쪼구요 아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요 뼈가 걸려서 어쩔 수가 없어 하이 형 나 진짜 방 음 이거는 대도룩삽 대도룩삽 요리사 삥 뜯는 아카스키 요리사들한테 점점 뜯으러 가볼까 어이 요리사 야 이 씨 이마 야 이 씨 이마 여기서 누가 요리하네 야 여기서 누가 요리하네 여기서 누가 요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cest연이 음료 음료 은 나 빚있어서 요리하고 있는데 빚만 갚고 죽여주면 안될까? 그래 인정이지 그래 인정 그래 인정이지 다 시키다 파이팅 빚 갚는건 인정이지 가자 그럼 우리 인정이야 가자 너 시발 너무 좋다 너 시발 내려와 내려와 새끼야 내려와 새끼야 건방주게 야 새끼야 내 팔만 내려오라고 내려와 아니 근데 아까 새끼 날 따로 없어? 어? 어 그 다음에 아카츠키의 시작 너희가 찾는 악당 기꺼이 내가 해주지 약탈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사람 볼수야 즐겨 낭만 모험 즐겼으면 된거야 진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사악하게 나와 탐승님이 첫밑点 흠? 으아아아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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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어 맞나? 데이달아 준비한 물건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보호흥이다아 음.. 돈이잖아 이 신전을 발견하신 자가 생겼군요 찾은 건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거기에 사람이 아니 여기 왜 있어요 여기 하면 안 돼요 아니 나와 대세급으로 대세급으로 아 미친 계속 이렇게 들으세요 못붙게 아 와 아니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당한 거에 복수할 뿐입니다 난 어차피 죽었어 난 어차피 쥐가 없어 이미 되돌릴 수 없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거 다 뭐 챙기니까 챙겨들 가세요 음 대세급으로 이 새끼 어디 갔어 어이 아 형 어떻게 이분 내 밭을 형이 만든 거야 아 어딨어 야 음 와 아 저거 몇십 70만원짜리 아니야 저거?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까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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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가 되자마자 숯과 주워밥을 너프하고 응 모든 걸 털어서 휘든을 찾아 나섰지만 응 그 두 명이 날 속였지 난 정당하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아니 진짜 이래서 시작된 거구나 확실히 이해가 하지만 요리사핑 뜯는 빛 봐주는 아카스키 못 참겠다 응 빠윤희와 칸나의 대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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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찾으러 가볼까요? 어 어 고부야 저희도 친하겠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칸나의 대장종 칸나의 대장종 칸나의 대장종 칸나의 대장종 칸나의 대장종 rog trading 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오! 님! 님! 불나는데요? 불나! 아이고! 아니...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불타서... 기다려주는 성분 밖에 못할 것 같아. 대신 이제... 감동할 만한 집을 좀 만들어줘야겠어. 동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뭔가... 혼자서 이러니까... 확실히... 이슬하네. 아현이, 뭐하고 계세요? 나 꺽보기 좀...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어?! 아, 범을 찾았구나! 아~~~~ kein sign 허업 어허~~~ 짜 Oftentimes auf 괴 İng 뱀 하하하하 오카엘이! 나 이거 주워왔어. 그리고 이거 선물이야. 이거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거 우리 반 나누기로 했지. 어디서 얻으셨어요? 너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찾으러 가볼까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연극 동아리. 여기에서 보는 거는 연극 동아리라 하네. 어디 있어! 야! 야! 맵이! 야 맵이 개 이쁜데? 뭐야! 야! 아 맵이 진짜 너무 잘 만들었더라. 반갑습니다. 악어님 마을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가. 저희는 약탈자들의 모임 아카치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쇼는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력을 빼앗아간 권왕을 죽인다. 두 번째, 마트와 악어의 농장을 터트린다. 세 번째, 악어님 마을의 수장인 호칵의 악어의 목을 따온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쇼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듯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 지시? 너희가 내일을 기억하며, 그럼 여기서 이만. 아, 제 페인의 이탐이요!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유아악! 왜이로 지는거잖아! 하하하핳! 왜이로 지는거잖아! 아니, 죽였어! 마지막에 죽어버렸던 아 이것 좀 센 애들 다 연극동아리 가겠습니다 연극동아리 그 다음에 히든직업 권왕달견 자격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권왕이시여 올라오시지요 고생이 많아 권왕이시여 이리로 오십시오 허공답보러 올라가시지요 권왕이시여 허공답보러 올라가시지요 순복 권왕이십니다 리액션봐라 여게 맞지 신전 공들인거 봐라 초대 권왕께 말씀을 걸어주시지요 권왕이시여 권왕님 계승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 울프 이재완 두번째 권왕으로서 앞으로의 삶에 권왕님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야 시발 너냐 야 니가 권왕이냐 야 나한테 말걸어봐 우리 체육관에 들어올생각 뒤에 뭐야 워에 야 드디어 laquelle 이게 음... 이거랑 손라템셀! 이것 좀 해달라고 하자. 잠시만 기다려봐. 예, 무슨 일이신가요? 중현이 이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솥 한 번만 좀 정상적으로 될까요? 이게 그 크리퍼가 터져가지고... 내가 왜? 이타미온... 흔데올린 간장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왜? 이타미온... 이리와 릴 칸찬!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손 나 텐션, 릴 칸. 아니 근데 릴 칸! 저거...마음먹고 새카인 이타운 뮤어 한 번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섹시하다! 섹시해요 목소리가. 히든지거 팔라딘 발견. 이게 안사람 비명소리 뭐야? 점수 Möglich지는 못 yet 빨간색! audacious!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어디야? 어디로 가야되나요? 어디로 가야되요? mapping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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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진짜 빨간색 아 말씀드리는 순간 빨간색 씨발 여기 있었어 나 역주행했어 와 됐다 빨리 어디 할매 10개 있나? 있지 그럼 축하드립니다 용사님 축하드립니다 용사님 아 진혜님 내가 나중에 퍼지 좀 줄게 감사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된다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걸 해낸다 이야 이게 되네 아 그러게 마왕펀치 권왕이면은 마왕펀치구나 샴 샴 샴 샴 샴 샴 이거랑 억제 부리지 말라고 아 주문서가 시끄럽다고요 아니 아니 시끄럽다고 억제 부리지 말라고 억그지 아니 내가 억제 내가 억제 내가 억제 안그랬어 아니야 나 안그랬어 나 안그랬어 나 안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나 다음주에 도쿄도가 아 아니 지금 내 사랑이 하신소 벗격 가는거라고 아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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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야가 시부야 아 나 버린지가 없어 아 아 아 시끄럽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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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는 히든지거 팔라딘 발견 반응 리액션이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우와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エゴサで見つけたアンチの米 ふざけんな誰よりわかってるし でも大丈夫 ここに立てばみんながいる 赤よ! イクぞー! ま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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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ふざけんな! 愛のこの歌 スペシャルナイト ファンさしちゃうぞ お手紙も書いてください 何度も読んで 宝物にします お手紙 スキャンダル まだ早いけど 裏切りません 宣言しときます 嫉妬嫌がらせには負けない ふざけんな実力で勝ってやる だからやめない負けず嫌い 私はいる いってよ 拳あげて まった! 手紙も書いて まった! 許しは 終わりが近づく 寂しいね 楽しいのに 泣きそうだよ 次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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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優しさに溢れている言葉も 心無い誰かの言葉さえも 必要なんだ 必要なんだ 強くなろう 好きに叫べ もっと 楽しんじゃえ もっと 忘れないで 特別な日になりますように 共に歌おう ずっと 共に歩もう ずっと 合言葉は 飛び切りの 絵を 気になって もっと 足を見て もっと 幸せ 何になった 愛のこもった 嘆き吸って コリコにする 貪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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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악놀이 끝난지 이제 감사합니다 와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그러겠지 뭐 악놀이 끝난지가 벌써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좀도둑 좀도둑 대삼식 설마 응? 잡고 내 손을 잡고 와 아하하하 아하하하 뭐야 하하 야아아아아아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아아아 시ㅂ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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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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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진짜 기분 깨쩌야겠다 진짜 그거지 이게 약탈자지 시ㅂ 좀나돌봐 하하하 하하하 아 우와 와 저 저거 갖다 빨면 얼마야? 이 약탈자고.. 이 약탈이고! 오? 데이터 음식 설마 안 된다.. 저는.. 아.. 이거는 팬서비스예요 팬서비스! 그 다음에.. 로즈랑 릴카 납치 사건! 아..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그런 가벼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줘요 함부로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마 음.. 내 맘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 언젠가 반드시 가시에 찔릴 테니까 음.. 나 근데 저 도쿄돔 저거 할 때마다 이제 자꾸 채아이 때문에 뭔가.. 내 사랑하지만 넌 날 아직 잘 몰라 I said run away run away 투숙해군 안 돼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다치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다음이 리니카 납치 사건 리니카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육장 보실래요? 네 와보세요 어디 한 세장인가요? 집은 없으세요? 없어도 되죠 저 집이 내 집이고 이 집이 내 집이고 그런 느낌이죠 요즘 이쁘지 않습니까? 그럼요 목줄인가요? 목줄 채워야 돼요 요즘 위험하니까 와 이걸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대단하네 알고나니까 귀한 경험치 포션 얘네들이 경험치 포션을 수급합니다 공짜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이쁘네요 색감도 이쁘고 아름답다 네 사육한게 하나 더 늘었거든요 지금 이제 세 마리가 됐네요 잠시만요 아 나 잠시만요 요정 세 마리 팝니다 아니 원래 안에서 아니는데요 요정 세 마리 팝니다 리니카님 저희 사육장 보실래요? 생매님 성격을 알고보니까 하찮아 하하하하 핑맨님은 잘 몰랐을때는 몰랐는데 성격을 알고나니까 뭔가 하찮아 하하하하 48년차? 아이 그냥 갈게 죽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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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만 빼줘 여덟개 어떻게 어떻게 천천히 갈까 빨리 갈까 빨리 빨리 무조건 빨리 가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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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지랄이래 아니 지랄났다 이거 아니 안나왔다고? 아니 사람들 수금대는거 봐 이거 뭐야? 다들 지금 나올줄 알고 지금 리액션 대기하고 있었을건데 진짜 안나온다고? 사람들 수금대는거 봐 뭐야 나네? 마을에 간 영암태로사건 이거 표정이 되게 되게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저거 어떻게 해야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돼요? 저..저거 어떻게 해야돼요? 오케님 도와주세요 저희집에 용암이 흘러서 도와주세요 뭐야? 뭐야?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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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암이 용암 어떻게 해야돼요? 용암 용암 용암? 용암 용암 용암? 뭐야 저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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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니.. 그럼 제가 한거 아니에요 효니가 지금 효니가 지금 난리쳐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이거 어떻게 커야돼요? 이거 이렇게.. 효니가 있어요 저 몰라요 진짜..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꺼야 돼요? 효진아 이리 들어가 이리 들어가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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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빨리 꺼 빨리 꺼 꺼 꺼 꺼 꺼 꺼 아니 몸에 불붙었어? 꺼줄게 꺼줄게 어떻게 꺼야되요? 아니 이거 어떻게 꺼야돼 아니 어떻게 꺼야돼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어떻게 해야되요 이제 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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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효니야 너 너 어떻게 된건지 나한테 500장 이내로 설명해봐 500장 500장은 뭐야 아 500장 이내로구나 500장 저는 48년 전 100보기 이걸로 가겠습니다 제 미드 어때요? 왜왜왜왜 왜 누가 이렇게 소리질러 누구야 아니 저에요 왜그래 왜 누구야 유니 미드가 약해? 어? 유니가 미드하면 못할거 같아 잘할거 같아? 아 미드하면 아 미드하면 아 미드하면 아 롤 롤 말고 뭐 롤 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때? 그게 뭔소리야 잘하겠지 발로한테 잘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A B C D E 이렇게 말하면은 어디일거 같아? 뭐야 에이 왜 소리가 안들려 여보세요? 나 지금 스피커가 안됨 네 여보세요? 왜요? 고치고 올게 잠시만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니지? 도망가는 거 아니지? 와 와 뒤질뻔했다 진짜 왜 방송이 생 끝낼 뻔 왜왜왜 왜 누가 이렇게 소리질러 누구야 펭귄의 붉은 진실을 봐버린 유니 중경님 아 바로 뽑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으앗 으앗 어 오 오 윤이 윤이야 아 유니님 봤어 겁나 무섭자 혹시 왜시 왜이네 내가 오늘 펭귄이 아니었어 방금 뭐 봤어요? 뭐냐 어 그 다른 사람이 있나 내가 아는 펭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였어? 아 맞다 중경님. 한 번 더 볼까? 나 바로 뽑게. 왜 화를 내고 그래? 무섭긴 하다. 약간 무섭긴 해. 나는 남자가 화면 뭔가 되게 무섭더라. 그럼 저는 재미든 어때요로 가겠습니다. 재미든 어때요. 운영자 레이드. 아니 아니요 마마도. 마마님. 우리 넷이 지금 S 못 뽑았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중경님 몸 안에 250만원 있다는 자부가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약살자로 3천원 주고서 빨리 직변하면 그러면 1.4하면 M빵하면 100만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와 맞네. 그게 되겠냐고. 디아가 너한테 내 리치킹의 낫 있잖아. 전 그거 팔았어. 미친놈아. 아니 담본데 팔면 어떡해. 미친놈아. 왜 팔았어. 펭귄님한테 받자. 펭귄씨. 네. 이거 중경이한테 200만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펭귄님한테 200만원 있다고요? 어. 펭귄님 지금 죽여야 될 적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중현 이 새끼 내가 벼르고 있었어. 우리에게 이 치킨은 아까 비베이핑 껄을 주고. 너무 시킬 수 있지. 우선 운영자 권한을 빼서. 우리가 약탈자가 돼서 찌를 테니까요. 맞지 맞지. 부가버리게. 개시마 같아. 부가점. 아. 다시다. 가자. 뭐야. 치킨은 요원 얻어. 자. 유아름 없으신 분들은 유아름 꿀입니다. 유아름 주세요. 유아름. 너무 좋아요. 유아름 드세요. 펭귄님 혹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아. 각자 전투팩 다 꺼내. 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 눈치채기 전에 오피 먹으려.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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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Cam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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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ica Cam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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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ino Cam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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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 feeling ру bater이 뭘 모르 DR sozusagen 하잖아요. 피 04そ puyor. 머리가 떠나가는 거 아니야? 나 유니콘 7마리 나 유니콘 7마리 만지콘 만지콘 드래곤 드래곤 어디 진짜 개 광기네 이거 너무 멋있다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 유니콘 침수제비 F5 이게 여기 떨어지면서 한 번 딱 한 번 눌러보셨어 떨어지면서 스페이스바 한 번 자 보세요 살짝 올려야되요 스페이스바 떨어지면서 여기 떨어지면서 스페이스바요 오 됐다 활강을 해야되요 그거는 이제 물방개구요 선생님 화제를 나셔야되요 아니요 지금 처박히셨어요 물에 지금 물수제비이신거는요 올라오세요 왕쪽 근데 괜찮아요 어부3차라 안죽어요 음 어부3차 어떻게 다셨지 아우 예예 나왔어요 물방개 그만하시고 이제 폭죽죽 F5 음 음 아아 저는 운영자 레이드 가겠습니다 초보자리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초보자리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아니 이 부금은? 아니 이 부금은 아씨 뭐야아 dipping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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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탱이 없네 진짜 나는 뭐 나올 줄 알았어 누구 누구 나와서 뭐 죽이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삼나님 오십니다 아니 오인 없네 아 여기야? 어? 잠깐만 여기 가갖고 내가 삼나님 하고 있으면? 아 뭐 잡아 너무 별로야 야 얼음을 두면 어떻게 삼시켜 삼시켜 얼음을 둬 얼음을 둬 아니 아니 나 죽을 뻔 했잖아 지금 죽 죽은 거 아니야? 아 기석저주야 이거? 형 나도 죽어서 갈게 그냥 나 죽어야겠다 나 경험치만이야 개꿀치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음 저는 이것도 웃긴데 나 이게 너무 웃겨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아이스에이지 아이스에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서머가 끝난 감흥이 어때요 펭귄님 서머가 끝난 감흥이 어때요 펭귄님 서머가 끝난 감흥이 어때요 펭귄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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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찮게 토끼 타고 있어 한주일 동안 많은 스트리머분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지 누가 이름을 틀었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상을 느꼈는지 별 느낌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구독이 없네 그 감흥 없으시면 제 물고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ㅇ으면 밥 잘먹어요 다음에 우리 서머 끝난 감흥이 어디에 봤는데 굽은 가깨 끄는 것까지 아니ve 나는 이거 ㅋㅋㅋㅋ ㅋㅋㅋㅋ 월드버스 최초 공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ㅡ 이 친구는 월드보스입니다 월드보스 봉인을 풀겠습니다 월드보스 월드보스 월드보스가 한 번밖에 못 잡나요? 무조건? 죽으면? 죽으면? 시간이 좀 태어났는데 오래걸립니다 오우 준비 다쳤습니까? 예예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봉인을 풀겠습니다 멀리서 대기하십쇼 가자 오케이 지금 잡으면 저희 전성 최초 오! 지렸다 Create 아니 저번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던데? 위에서 내려오던데 아아악! 왜 나야! 와아!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용사님들! 용사님들! 와... 뭐야? 아 뭐야! 제가 듣고 있는데요 본업이 국토대장정 마이크 끄는 거 없냐고? 여기 누가 있어? 누가 들어 지금 직업 소머지? 이런 것도 있어?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아! 깜짝이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아 이거 돌체인가 봐 나 어제 산 건데 아 깜짝이야 나 진짜 아 펭귄님 아 진짜 아 뭐해요 본업이 국토대장정 윤희질 애완견 쌍베르만 어? 어케 들어가면 이거? 어때 눈 아프죠? 코아이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귀엽죠 이거 요정이라고 하거든요 우와 다이아 요정이잖아 카.. 카화이 윤희님 얘 뭐 먹어요? 쌍베님 쓰고 있는 거 줘보자 독보섯 소콩하지다 야매로 아니 그거밖에 모르냐고 이 번호를 왜 이렇게 줄어들지? 조그맣이다 어깨 우리 펫도 한 개 더 생겼다 뭔 소리야 뭘 펫시하면 되나 뭐야 아 뭐해 빨리 빨리 뭐해 빨리 뭐해 윤희상 개 많이 먹어 먹이 윤희상 네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빨리 가야돼요 저 이제 요리 만들어 가야돼가지고 빨리 열어줘요 윤희상 윤희상 아이고 지금 열어줬는데 윤희상 윤희상 뉴스에 뉴스에 나갈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이러다가 둘이 같이 윤희상 시간 없어요 윤희상 아 시간 없다고요? 윤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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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보시면 이게 그 노계자 노계자 윤희상 윤희상 이리 와봐 방송 보러 갈게요 기다려 기다려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윤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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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붌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제 뭡 heroes ugal 위가 싫어해줬음으니까 싫어진건 아닌 진데 쪼~~끔 스타일이 안 맞네요 하하하하 fühl 물고기구 좋아 저는 유니즈 메안견 상백 드로이드 3차 스킬에 대한 비밀 쓰는 동안 데뷔지 안받아 어 그레즈보스 어 보스나 좀 어려운거 나올 때 갑자기 오오오오오오 존나무 슴베리메 아니 흐어어어 아니 존나무 낀게 뭔지 알아 저거 변신할때 마이크 꺼져 아하하하 아 진짜 변신할때 마이크 꺼져? 아 진짜? 아 정말 C봐 설마 기다리다 쿨타임 쿨타임 아 아 계속 해볼게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읍해 어 아니 이거 이거 개읍기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칸나님 노래 음 二人はひとつに All right, all right I just say Wherever you are I'm always make you smile Wherever you are I'm always by your side Whatever you say 君を想う気持ち I promise you forever, I know I don't need the reason I just want you, baby All right, all right Day after day この先長いことずっと どうかこんな僕と ずっと死ぬまで Stay with me We carry on Whatever you are I'm always make you smile Whatever you are I'm always by your side Whatever you say 君を想う気持ち 君を想う気持ち I promise you forever, I know Whatever you are I'll never make you cry Whatever you are I'll never say good-bye Whatever you say 君を想う気持ち 君を想う気持ち I promise you forever, I know I promise you forever, I know 僕らが出会った日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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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人にとって一番目の木ですべき日だね 君は そして今日、今夕日は 二人にとって二番目の木ですべき日だね 君を想う気持ち 여러분 3주까지 재밌었습니다 앞놀이 3주가 있나? 맨中には いつも キミがいるから Wherever you are I'll always make you smile Wherever you are I'll always by your side Wherever you say キミを想う気持ち I promise you forever I know キミを想う気持ち Wherever you are キミを想う気持ち Wherever you are キミを想う気持ち Wherever you are キミを想う気持ち I want to sing I want to sing You are a good song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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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is 이거는 드루이드삼서 말 갑자기 사라지는거 요거 실..실뚜기? 들어가도 될까요? 고구마 벌써 거의 다 썼네 그래도 옥수수 많이 쟁여두셨네요 잘 품은거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괜찮아요 지금 다주가 또 나 품어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이런거 아니에요?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아니에요? 아 저기가 마트 초반에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고구마 좀 팔아 혐수수에요 혐수수에요? 알았어요 혐수가 많아 마탕도 있고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안 들어왔어 고구마 들어왔어 이거밖에 안 들어왔잖아 셀셋도 밖에 아니 셀셋도 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라칠거라고 아니 셀셋 사기를 치는 사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는거야? 7초 500원 네 사장님 고구마 좀 들어왔나요? 사장님 고구마 좀 들어왔나요? 아 아니요 들어가 될까요? 아 혼자 너무 다 다 털어가니까 아 운영자 김펭귄의 서머 후기 김펭귄이 있네 김펭귄이 있네 수원산 스물살살 김승민 여친구와 어 꺼져 자 우리 제작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상위버전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은 방금 메일로 김펭귄님한테 연락 주시면 펭귄님 열심히 일할겁니다 네 상위버전 제작진분들 펭귄님이 또 컨텐츠 열심히 만들거라 어 우리 펭귄님 통해서 제작진분들 꼭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메일에 연락왔대요? 여..여친 한다고 메..메일왔대요? 아 일 한다고 아 남친은 어떠냐고 저는 이거 수고했어 오늘도 아 나 비트그란다고? 아니 나 드래곤 하나 있어요 여성분들 저요 왔어 어? 아 드래곤 부러운데? 전투 배신이네 전투 배신이라고? 남성분들도 뭐야 이거 네 뭐 어 내 몸이 좋아하네 지금 같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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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해 champagne 한글자막 by 한효정 꺾연 셔onta 내 세상이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 나가 쌀 세트랑 고hat 세트랑 찹쌀됴까에요 고구마 한 세트로 섞어볼까 해요 그리고 옥수수 한 세트로 양파? 뭐 양파 정도? 양파 좀 섞어볼까 해요? 이정도 양파 대파 대파도 좀 필요해서 대파도 한 세트랑 대파야? 배추도 채소 섞이야? 너무 커요 없네 아 토마토를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누구도 좋아하죠?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토마토랑 물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추도 좋다 고추랑 물을 같이 먹는 것도 나쁘어 배추도 좋아합니다 배추랑 고구마랑 함께 고추랑 섞어주면서 배추까지 넣어서 먹는 거야 동숙이 이런 거 진짜 환장하던데 여기다 배추 넣어주고 옥수수는 빼주고 여기다 고구마 한번 빼주고 옥수수 다 넣어주고 고구마 다시 다 빼주고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 넣어주고 쌀 빼주고 고구마 다시 넣어주고 쌀 빼주고 고구마 넣어주고 아 이거 잘못 넣었다 약탈꾼이 아니라 그냥 못말리는 짱꾼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쌀짜리인가? 아 쌀짜리네 이런 건 곤란하거든요 여기다 쌀을 넣고 고구마 다시 다 빼주고 양팔다가 고구마를 넣어주고 대파 다 빼주고 대파 빼주고 이제 여기다 가서 더블 대파 자 이제 다했다 쇼핑 야무지다 계속 똑같은 거구나 어쩐지 건..나는 건차에 대한 붉은 진실 원주민 원영이 어 원영이다 원영이가 좀 다르네 원영이한테 긴말이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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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대체 무역이랑 도박이 인파랑 뭔 관련이 있길래 집착을 하냐 집착을 하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맵 좀 찾아간자 어? 뭐야 응? 사람이야? 사람이요? 이미 감기 조심하랬음, 추운 고심, 살산... 어? 뭐야? 어? 뭐야? 아 장난친건데... 아니 근데 MPC를... 직접? 어? 펭귄이 아니야! 거... 거여성 어떻게 됐어? 펭귄이 물어서 힌트 좀 물어보자. 아까 원하는 힌트 물어보라고 했잖아. 어! 하... 뭐? 시발 뭐? 이제 슬슬... 느낌이 오는데? 나한테 뒤태 봐. 저거 중력이 같다. 중력 소환했거든요? 어? 중력이 아닌데? 어? 와 근데... 이거는... 낚일 수 밖에 없잖아! 솔직히... 어? 원형이다! 타이타닉! 아니 이건 너무 낚이... 어... 룩 3 시점... 오! 아... 벌써 느낌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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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e party on the weekend 들어가기 싫어 너가 없는 우리 집에 나 지금 취했어 난 여길 떠날 긴비해 널 보러 가기 위해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I need you so bad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I love is what homies yeah they pull up for me yeah they pull up for me 단 말해 I can do whatever your love's love 잘해서 화난다고? 왜 화나는데 난 내일은 다 미뤄 둘 예 친구들이 좋아 음악을 틀고 놀아 Oh me oh my oh me oh my 근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너도 가득 차있어 I be holding, holding Yeah I'm down to the boy 아 진짜 아 진짜 party on the weekend 들어가기 싫어 너가 없는 우리 집엔 나 지금 취했어 난 여길 떠날 준비해 널 보러 가 저기 책 낀 거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yeah I need you so bad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yeah I need you so bad I need you so bad I need you so bad 그저 여기 입술여 왔을 뿐인 거네 우리 타르 담배 연기 순에서 나무역에 담요임은 변해 넌 어디서 뭐해 너 너 어디서 뭐해 수투리 봐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이 흐르는 해 게니는 시러 보며 밖에 나와 자취택 싫어 아까 내가 미연행이야 미안하니 나 미연행이야 내가 미연행이야 민간이란 믿음이야 이러면서 너 흥미녀를 내가 이곳으로 다 흥미녀를 나 비치고 버려 You know I just fucking chill with you all day long 아니 채팅 뭐해요 저거 바람에드 쉿을 보라 I love to party on the weekend 들어가기 싫어 너가 없는 우리 집엔 난 지금 취했어 난 여길 떠날 준비해 널 보러 가 기위에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I need you so bad I shot down the party 오늘은 여기까지 I miss you so bad I need you so bad 오늘 바리는 마에서 내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나 지금 떠나기 싫으니까 들려와러 여기로 너는 지금 어딨어 빨려왜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이 너가 곁에 없던 게 이해가 좀 안 됐어 지금 때려 몇 시까지 얻어냐고 내게 물어봐 baby I'm a fool on you to a cloud 그 다음에 스즈맨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君の中にある赤と青き線 それらが結ばれるのは真の図を 風の中でも負けないような声で 届ける言葉を今は育ててる 時は暗くなり風はニキアだ 星はうぶすな人はカゲロ 何で泣いてるのと聞かれ答えれる 涙なんかじゃばから出会えたことの意味には まるで追いつかないこの身一つ 君の手に触れた時にだけ震えた 心があったよ 君をいくつ超えれば 僕らはたどりつけるのかな 愚かさでいい 醜さでいい 正しさをその先で 君と手を取り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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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想い出せない大切な記憶 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 もしかしたら もしかしたら 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 もしかしたら 君に気づいて 君に気づいて もう今もその胸を 打ち鳴らす 泣いてる 何で泣いてるのと聞かれ答えれる 涙なんかじゃ 僕ら出会えたことの意味にはまるで 追いつかないこの身ひとつ じゃ足りない叫び 君の手に触れた時にだけ震えた 心があったよ 日々を幾つ越えれば僕らは辿り つけるのかな愚かさでいい つけるのかな愚かさでいい 正しさのその先で君と生きてきたい 感謝だー 俺らのことだー 自分のことだー また出会えた どうぞ ほそ おでんまく手が出会える ああむせえ? あぁ それにすると そして 大事実に 体が これを うわっ 時々 あー あー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핳! 씨... 물이지! 오! 오이씨... 내 씨 이럴 줄 알았다! 아이씨 컨트롤해도 이거 때리면 떨어지지! 오이씨 놀래라! 어허... 조심조심에 떨어지고... 오! 막 떨어지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구나! 안.. 안 돼? 음... 나 저게 도대체 뭔가 했네! 아크스키다- 네 좀 학념 났네 말팀이 가면 어 모셔 모셔 아크스키다! 뭐야?" częstoления 내생 Ella야ату 많이 말 derrière 아 이탐이 줘 간지러... 아아아이씨... pen 야 shelters 내 손! 아 개 웃기네 화가 많이 난 운영자들 야 이 육수새끼야 아니 C8 저기서는 뭐 회로를 쳐 만들라 하지 않나 C8 오른쪽에서는 어? 야 이 육수새끼야 C8 한쪽에서는 써도 썩 쪽을 하라 하지 않나 C8 한쪽에서는 아이템을 달라 하지 않나 펭귄씨 좋댔스 펭귄씨 좋댔스 펭귄씨 좋댔스 펭귄씨 좋댔스 펭귄씨 좋댔스 펭귄씨 좋댔스 지금 약탈자가 스킬을 써도 씨발 일반인들 맞아 뒤짐 아이 C8 몰라 나도 이제 아 안돼 씨발 빨리 그거 하라 아니 씨발 스킬 수정해라 보고 수정해라 씨발 회로 만들어라 블럭달라 씨발 나는 한명인데 야 이 육수새끼야 이게 붉은 붉은 진실인가요? 어 뭐야 아 한바퀴 돌았어요 자아 저는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는 이기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서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어 도망가자 선택 그 다음에 네크로맨서 아 아카추키씨 했어요 이거는 아카추키씨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 아 춤이 무슨 노래였더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라이브에요 미쳤다 뭐였지 춤이 뭐였지 그 일본에 유명한 그 그건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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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마지막에 그거 마지막에 막 약간 잔잔한 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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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스즈메 아 이거는 유니님꺼 그 다음에 아무도 남지 않은 아 이거는 아무도 남지 않은 마지막 마을의 모습 그 다음에 수고했어 오늘과 재해의 아이 음 이거는 수고했어 오늘도 그 다음에 아래 아래 오 이거 나 이거는 진우님꺼 어 아래 이거 너무 잘 부르시더라 깜짝 놀랐어 헬로우맨의 배에 대해 히든 직업 낚시에 당한 괴물질 아 이거 히든 직업 낚시에 당한 괴물질로 갈래 갈래 진짜 웃기더라 그 다음에 히든 직업 전황 발견과 요즘 누가 미를 심어 나는 히든 직업 이거 진짜 명우님이 나는 가장 히든 직업 그 발견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운영자 레이드와 악무님 마을 악무님 마을 부수기 그 다음에 소봉이의 환상적인 리트쇼 VS 너 납치된거야 아 저는 소봉이의 환상적인 리트쇼 그 다음에 악어를 죽이기 위한 펭귄을 각오 vs 쌍트모아강드 어 잠깐만 이거 한번만 더 볼게요 김펭귄 오늘 우리는 악어를 죽을거지 후 기대하려고 있었습니다 준비했어? 준비됐어? 당연히 됐죠 각오 어떤데? 악어 쉬발놈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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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를 아 나 이거 아까 못본거 같아 맞습니다 슬라임 블로그를 한번 한번 타봐야겠다 내가 이거 한번도 안 어 뭐야? 모르고 선택해버렸어 하나 아 거기는 이제 반대쪽 거기는 아직 공사중인데 아 공사중 아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어 플라임블록으로 한번 이것과 콩치의 이간질 아! 갈치대첩은 좀 너무 저기인데? 너무 저기야 갈치대첩 레이카 납치사건대 대도 룩섬 대도 룩섬이 뭐였더라? 하이! 어 형! 아 이거 돼? 여기깐요? 어 안녕하세요 음... 대도 룩섬 대도 룩섬 권왕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 어 둘 다 울프님꺼네? 저는 권왕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 그 다음에 히든 러너들이 만든 대동여지도 네 명우님의 턱이 컸서 미안해 나는 이거는 히든 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거 그 다음에 드루이드 3차 스킬에 대한 비밀 vs 서버 최초 S급 전투표 뽑은 남봉 아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개웃겨 갑자기 목소리 사라지는 게 개웃겨 아니 문이 복사가 된다니까 vs 권차에 대한 붉은 진실 문복사 응 문복사 히든 직업을 발견한 마마대 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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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이거 그 다음에 블럭이 모래였어요 vs 연극동아리 명훈시적 연극동아리 명훈시적 연극동아리 명훈시적 음 아 이 둘 다 레전드인데 아 이거 둘 다 너무 레전드임 잠깐만 한 번 더 보자 어딨어 어딨어 야 야 메비 야 메비 개 이쁜데 어 뭐야 야 메비 뭐야 야 야 저게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저게 뭐야 뭐야 반갑습니다 악원인마을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가 저희는 약탈자들의 모임 아카츠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쇼는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력을 빼앗아간 권왕을 죽인다 두 번째 마트와 악어의 농장을 터뜨린다 세 번째 악원님 마을의 수장인 혹하게 악어의 목을 따온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쇼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듯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을 기약하며 그럼 여기서 이만 세카이니 이탐이요 네 내 원 anal 내 원수도 아니 그떄 죽은 것도 핫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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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닉스 망이야 종우야 하하 사 4부작도 보여드려. 이것도 레전드임. 이거 진짜 레전드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칼신 사라짐. 칼신 사라짐. 주위에 블록 해러 간 거지? 어? 칼신 사라짐. 칼신 사라짐. 칼신 사라짐. 칼신 사라짐. 칼신 사라짐. 아 나 이거 블록이 뭐래였어요. 블록이 뭐래였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서머가 끝난 가뭄이 어때요? 펭귄님 대. 그게 무슨. 이거 내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배에 왕자가 있고. 젖꼭지가. 네 이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렇구나. 핑크시다.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어? 관리를 하면은 핑크색이 되나요? 아뇨, 아뇨, 복근이요 복근 아핳 나는 둘다 펭귄님이긴 한데 이거 그리고 히든증엄 네크로멘서 발견될 몰컴중인 러너 이거는 네크로멘서 발견 그리고 팬서비스대 이건 좀 어려운데 아 아 아 내가 칸나님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게 두개 있는데 아 이건 존속이에요? 그래? 내 방송이니깐 존속 그 다음에 주인이 보는 앞에서 당나귀는 증인은 얍얍대 이것도 웃겼어 이거 얍얍님 그 다음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VS 화가 많이 난 운영자들 이거는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신라 아 이거 둘다 레전드인데 둘다 아니 이게 너무 그냥 갈게 죽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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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만 빼줘 여덟개 근데 이게 주의 반응이 너무 웃겨 어떻게 천천히 갈까 빨리 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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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빨리 가야 무조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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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게 너무 웃겨 저 지랄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 어? 지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어떡하지? 아 이것도 너무 아 나 이거 너무 맘에 드는데 이게 너무 다주 반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전자로 이거는 반응이 너무 맛있거든 그만하시라구요 이거 그 다음에 그래서 어? 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났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반응 자체는 루야님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저는 루야님 동숙이는 약간 힘들었는지 뭔가 지쳐있는 기색이 영락해 보였어 엑스칼리버를 발견한 삼식과 칸나 콘서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나스키쿤 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초보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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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릴카 한번 더 볼래요 릴카도 재밌거든요 릴카도 재밌거든요 이거 드려달라 하자 잠깐만 기다려봐 예 무슨 일이신가요? 중형이 그 정말 죄송한데 이거 솥 한 번만 좀 정상적으로 될까요? 색깔이니 내가 왜? 이타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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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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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옆에 뽀노님인가? 뽀노님이지? 옆에서 그 기가 막히게 빠르게 눈치채고 은재윤님 칼선생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눈치채고 하하하하 근데 그 눈치챈 말에 그 목소리에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한 그 말투야 하하하하 이미 늦은 걸 알지만 한 번쯤 말려보는 말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그래도 이거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귀엽다 뽀노님 진짜 미치겠다 하하하하 제일 미드 어때요아 하하하하 어...잠깐만 하하하하 제일 미드 어때요? 아까 그건가? 하하 윤희님꺼고 요리사 삥 뜯는 아크츠키 하하하하 아 이거 이거요 이거 요리사 삥 뜯는 아크츠키 노래 공연 도중 추락사건가 운영장 김펭균의 서버 호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펭균님 저는 노래 공연 도중 추락사건 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어 뭐야 32강으로 바로 넘어왔네요 아닌가 맞지 넘어온거지 저는 이거는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 다음에 문이 복사가 된다니까 네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그 다음에 아무도 남지 않은 마지막 마을의 모습 vs 드루이드 3차 스킬에 대한 비밀 아 잠깐만 잘 생각해야 돼 너무 지금 감동 마음이 너무 감동적으로 가는게 아닌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걸 생각해야 돼 한 번만 더 봐야겠다 외로움이 다가와도 난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데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여러분들이 해주신 뜨거고 따가운 말씀도 다 가슴 깊이 새겨서 더 발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초리도 다 흡수해야죠 여기 진짜 잘 지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게 완전 포토존이네 단체 사진 보여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자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악어의 놀이터 서버 시즌1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악어의 놀이터 서버는 오늘 5월 8일 12시 46분 부로 5월 8일이었나? 종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의 한 달 됐네 아 저는 드로이드 3차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봉이의 환상적인 리트쇼 vs 권왕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 권왕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좀 센데? 아와오오오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딱 거리는 샴페인 너는 날 깨우는 카페인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주느님 노래를 왜 이렇게 잘 노래? 집에 가지 마라 아카책키는 사실 엄청난 연극 동아리였던 거야 운물 캐슬 때문에 1절 딱 듣고 가자 아 맞다 진우랑 말 놓기로 했지 아 맞다 아 맞다 아 차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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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놓기로 했다 아 까먹으세요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철이 없다고 아니 근데 진짜 맨날 까먹음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니 선행이랑 다주는 안 까먹었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여기 너무 시원해 와우 진짜 여 아까 그 부분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아가씨 저 하지만 뿅물 캐슨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와 이거 너무 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이거는 너무 센데 와 이거 완전 거의 결승이야 와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신라 텐셀 아 이거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어떡하지 아 한번 조금만 볼게요 조금 앞에 번만이라도 어떡해 너무 잘 몰라 록쌈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해 주면 안 될까 어떡해 나 못 고르겠어 나 못 고르겠어 어떡해 나 안아주면 안 될까 생년아 놔주면 안 될까 오늘따라 상이 무섭단 말이야 나 안아주면 안 될까 잠깐 인공 호흡을 해주라 아 어떡하지 너무 센데 이거 두 개는 어 잠실이다 난 여기 뒷부분 다주 부분이 너무 좋아 다 그만하세요 여기 진짜 그만하시라구요 요리사가 무슨 잘못을 했냐구요 내가 지켜줄게 다주야 저히가 이런 시발 나이스 개몬이네 신라 텐셀 아니 나를 지키려고 했어 다주야 개 개 개 내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너무 고른게 이거 결승이야 거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고르지 나 진짜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가겠습니다 음 오하 아 근데 진짜 비슷해 진짜 비슷한데 비슷한데 어렵다 대도 룩삼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당나귀를 죽이는 얍얍 아 저는 얍얍 블록이 뭐래요 와 와 아 이거 한 번 더 봐야겠다 이제 요리사들한테 점점 뜯으러 가볼까 어 요리사 야 야 야 야 야 야 예 야 여기서 누가 요리하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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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안 돼! 여기 어떻게 가! 그만! 나 빚 있어서 요리하고 있는데 빚만 갚고 죽여주면 안 돼? 그래, 인정이죠. 그래, 인정! 빚 인정이지. 빚 갚는 건 인정이지, 가자! 세물은 인정이야! 돈 없으면 연락하고.. 아... 어떡하지? 내려와 이 새끼야! 내려와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월팔만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 새끼야! 아... 아... 둘 다 너무 웃긴데? 간나 싸... 아 어렵네, 이것도 진짜? 아... 그래도 빚은 인정이지가 더 웃긴 것 같아. 더... 아닌데? 뭘 해도 너무 웃겨! 말도 안 돼! 아니, 왜냐면 전자는 뭔가 서스펜스가 있어! 음... 어... 그래도 요리샵핑 뜨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그 다음에... 악무님 마을 보수기 대 윤희집 애완견 쌍베르마는 악무님 마을 보수기! 음... 그 다음에 노래 공연 도중에 추락사건 vs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 어? 안녕하세요! 받을려! 오케이! 볼게요!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내 취향의 개그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히든 직업 팔라딘 발견 루야 님데 아... 아카츠키의 시가...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웃겨 아니 이게... 저... 저게... 아니 저거는... 진짜... 진짜... 이건 너무 웃기잖아! 으아아아악! 아 저거는 너무 웃기잖아 히든 노노들이 만든 대동여지도대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전하고 싶어 아! 아이명노래인가? 저는 대동여지도 그 다음에 히든지검 낚시에 당한 괴물지 vs 춤 아 이거는 음...하... 괴물지님꺼 한번만 더 봐야겠다 여기다! 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대화하라는데? 근데 이건 진짜 낚일만 하지않아요? 어? 어 대나무로? 으아 귀여웡 밥도 이미 다 뿌렸다 넌 이미 늦은거야 세개 키키 밥 한 번... 용사님! 네 드디어 이 신전을 발견하신 자가 생겼군요 찾은 건가요? ㅋㅋㅋㅋ 축하드립니다 ik возв kat pri Thinking 대팬더의 바왕 대 팬더의 집 축하드립니다 동물원에 오신걸 축하드립니다 무슨.. 무슨 직업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decided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Ooh 응 병심 대왕수 아니 이거 이거 히든지검 낚시에 당한 괴물지 돈의 타이밍이 너무 웃겨 그 다음에 히든맨데 악어를 죽이기 위한 펭귄에 가고 아..이거도 악어를 죽이기 위한 펭귄에 가고 히든지검 전황 발견돼 와 이거는 명우님 리액션이 너무 맛있는데 갈치대첩은 진짜 서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칸나 콘서트 광기에 오타케 인류의 존속 인류의 존속 인류의 존속이 그 다음에 네? 어.. 주인이 보는 앞에서 당나귀를 죽이는 얌.. 오셨어요? 아 오셨네 안녕하세요 나귀야 괜찮아 아 얘에요? 아 이 친구에요? 어헥 에어 prizes obe의 아니 저ys 아 열심히 황금당금 먹을게 아이펙 apoy 아이돌 이게 뭔가 대화가 이상하네 돈까스로 먹이러 왔는데 아니 이게 좀 거래를 하러 오셔가지고 바로 이게 좀 급해가지고 오셨어요? 아 오X래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거는 1년의 저녁 마마님 미안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솔직히 잠깐만 한 번 더 보자 아니 이거 너무 얼탱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겨 뭐 왜 어 권항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와 나 잠깐만 한 번만 이거 더 봐볼게 한 번만 더 어 이겼네 이상식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보다가 어우 씨X야 나 좀 끔찍하다 여기에서 따메 그니까 진짜 한 줄 차이였어 아 여기서 똥꼬쇼만 안했었어도 아 충분히 가지 않았나 아 진짜 딱 한 줄이야 진짜 딱 한 줄이야 진짜 딱 한 줄 미쳤다 아 한 줄만 더 갔어도 진짜 한 줄만 그래서 완성된 길 스튜리머드의 지도 광고 다 합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 아 그래서 맵이 좀 많이 밝혀졌네 거의 뭐 다 밝혀졌지 진짜 어 이건 이상식이야 이게? 어 저는 권항의 목숨을 노리는 아카츠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상 삥 뜨는 아카츠키 대 헉 이거는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치의 이간질로 시작된 갈치드첩 대 악어걸을 죽이기 위한 펭귄을 가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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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한 번 더 보자 내용이 열기 접합하던 답이 없던데? 김펭귄 오늘 우리는 악어를 죽일거야 알지? 후 기대하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당연히 됐죠 각오 어떤데? 각오 쉬발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확실하구만 하하하하하하 간취내첩도 재밌는데? 그래도 이거는 성사가 있으니까 이건가? 아닌가? 각오인가? 어려워 어려워 뭐라 그러는데? 아까도 거기 X단봉 있어? 어? 제대요? 어제 또 오는데? 너무 약해 70원 65원 또 될까? 아! 어머! 아! 잠깐만! 여러분! 인간 실험들 갈치자첩인 것 같아요 응 뭔가 아! 어? 이거 개웃긴데 이거는 저는 도망가자요 음 악무님 마음이 부숙인데 수고했어 오늘 도매드 악무님 마음이 부수기 아 아카시키 진짜 재밌다라 드로이드 3차 스킬에 대한 비밀 이게 그건가? 젖꼭진? 어? 아 그러면은 난 이게 더 내 스타일이기나 다음에 어? 또한 보내드리겠읍 으흥 초보산을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부내드리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한 번씩 더 봐도 되나요? 뭐? 어, 왼쪽 갑 자기가 큰 거 같긴 한데 그래서 보스 어, 보스는 좀 어려운 거 나올 때 갑자기 쪴나 웃음 때리는거 vrai 아니 탱전율 지리긴 하겠네 아니, 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저거 변신할 때 마이크 꺼져 아, 진짜? 변신하면, 마이크 꺼져? 어, 어 아, 진짜? 아, 잠깐만, 있었어 아니, 이거 개 웃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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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기다리. 쿨타임 쿨타임 오케이 오케이 어휴 아! 하면서 해봐 아 오케이 아 계속 해볼게 내가 어어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가자 가자 마이크 가사마사만 드리기 너... 어깨야 이거 어깨 어깨 이거 진짜 개요김 진짜 하하 이거도 음 10초 보다. 아니 태만공 지리던데 태만공? 지금 이게 진짜 사람들이 어디냐고 하면 태만공 옆에 있어라고 다 태만공으로 부르던데? 아까도 공이 있던데? 랜드마크가 되는 거지. 다음 랜드마크도 기대해. 기대할게 남봉. 그럼 갈치구이 저번식이 한 30원 오른 건가 오늘? 오늘 30원씩이나 올랐어? 한 30원 오른 거 맞지. 진짜 요령인들 배가 불렀구나. 와 30원씩 올랐다고? 어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놓고 6시에 또 올랐습니다. 그렇긴 해. 어제 또 오르기로 했어. 아 뭘 이런 가지고. 이런 가지고? 1원도 없는데? 그럼 우리도 오늘 동결을 하자 갈치를. 얼마 할래 그러면? 아 진짜? 이거 보니까 나 학교 다닐 때. 어부 누구야? 그러면 65원으로 하자. 이때까진 다주가 어부였구나. 아 잠깐만 여러분. 제보가 왔어요. 요리사들이 갈치 가격을 60원으로 동결하자고. 그럼 우리 이거 팔지 맙시다. 아니. 이거 80원 해야지. 가이드컵까지야. 와 근데 갈치를 70원에나 팔았었어? 개 비싸게 팔았네. 우리 이거 요리사들끼리 다 합쳐야 돼. 잠깐만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님들아. 비싸게 팔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재고 때문에. 근데 니 같은 사람이 사잖아요. 니 같은 사람이 몰래가서 혼자 사니까 살이지. 그러니까. 계속 요리사 한 마음으로 하자면서 플레이 팀이 지금 가격 다 올렸어. 맨날 긴말로 혼자 사. 이럴 때만 같은 요리사잖아. 이럴 때만 같은 요리사고. 너 혼자 다 사갖고 니 혼자 꿀 빨라고. 그럼 너도 100원으로 갈치 팔랬잖아. 누가요? 요리사가 해? 100원? 갈치? 갈치가 100원? 하 장난하나 진짜. 진짜 비싼네.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들의 행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걸 사면 안 돼. 내일 걸 사야 돼. 농협은 재고가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 사면은 가격 떨어진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어부는 그게 아니야. 어부는 냅두면 돼. 그래서 어부 거는 싸게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쌀이랑 저거는 계속 나오잖아. 근데 갈치는 몇 찰커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 생산양이적하고. 그래서 냅두면은 어 이거 어젯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내일 팔자 하면서 냅둘 수 있단 말이야. 갈치 가도 올린 두 명 나와. 그니까. 아니 이거는 좀 약간 몸매 맞아야 돼. 네? 와아. 이 플레임님한테 50원에 팔았어. 맞아. 어부에 다 여자밖에 없는 거 뭐냐. 네 덕분에 마트 회의 열림 관음하러 가자. 네? 그건 좀 맛있는데? 요리사가 이 와중에 채소가 7만 원이라는 거고. 우리는 울프가 말한 쌀은 진짜 최대치 5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쌀이 제일 맛있어. 쌀의 최대치가 그들의 최소치가 안 돼. 그렇게 벌면서 아침 시간대 마트 이용자가 없다고 자기한테 떠리로 팔아달라고 하는. 양심 없는 요리사가 존재한다. 그건 좀 아닌데? 정말 많은. 지금 내가 기자 심었거든? 떠리로 팔아달라는 양심 없는 파렴치한 요리사가 있다. 우리는 몸에 흙냄새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된다. 누가 그래? 지금 마트에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나봐. 흙냄새. 생각을 해봤는데 농산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 단가를 올리고 판매 단가도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를 예로 들을게요. 어제 고구마, 배추, 옥수수 같은 경우에. 고배, 옥수수. 이놈도 뭔가. 우리가 플러스 20원만 받고 팔아서. 그들은 폭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 노모 씨는. 노모 씨 누가 봐도 노모. 그걸로 폭기와 강화에다가 지금 모든 돈을 다 탕진할 만큼.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이런 말해도 되나? 농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니 그냥 요리용인 맞는데. 지금 빨리 가면 소형관차에 옥수수 자라는 거 보입니다. 잠깐 잠깐. 평소수 얘기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건 독자들이 원하지 않아.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 가격을 올리라고. 요리사 서로 싸움 났다고? 꿀단지가 여기 있었네. 와 근데 콩콩님 이거 진짜 레전드다. 아니 완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투수 역할을 톡톡히 완전. 카메라맨 해줬어. 근데. 그때 플레임이. 이거 이렇게 정리 안 했으면. 저 사놓고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아. 솔직히 업무 거는 비싸게 사줄만 해. 왜냐? 원하는 거 없잖아. 너가 업으로 갈 거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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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하는 걸 못 잡잖아. 갈치 원한다고 갈치만 낚아? 아니잖아. 근데 농부는 원하는 거 막 그냥. 씹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다 자라 했다고. 근데 그거를 똑같은 시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 근데. 다 논리가 있다 어느 정도. 그치? 어느 정도 다 논리가 있어. 안 돼요? 야. 매술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자기보다. 그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버는 거를 못 참는 것 같아. 공통적으로. 지금 사진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마인드트 시간을 6일 동안 했는데. 살 때 150만 원짜리 뽑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모 씨. 요리 회사는 취직한 노모 씨가. 이틀만에. 동사무소가 뽑기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좀 노뇌해. 그 양반은 좀 노뇌해. 왜 노뇌 요리사인데. 12시간을 요리를 한 겁니다. 12시간 내내 서갖고 딱. 아니 근데 이거. 구도도 웃겨. 12시간 내내 요리하면은. 100만 원이 걸려. 눈 안이랑 밖에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 이거 안 되겠네요. 저희는 그 와중에도. 요리사들 혹시 힘들어 할까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난 지금 요리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화가 나. 왠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저것보다도. 못 버는 돈을. 버는 데서 쉬지 않고. 노동을. 동수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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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에 농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요리사 돈 좀 덜리는 거 맞고요. 맞는데. 그렇게 올려버리시면은. 요리사가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논리가 없어졌어 갑자기. 요리는 나를 자동하잖아요. 농부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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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서로 바뀌었어. 노는이가 사라지고. 노는이가 사라지고. 나의 일찍이 왔습니다. 신의 시간을 할지. 나의 일찍이 왔습니다. 아니 유리사들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돼. 나의 일찍이 왔어요. 나의 일찍이 왔어요. 나의 일찍이 왔어요. 왜 다들 숨어 계세요. 나와서 목소리 내세요. 아니 사장님. 노점상 어떻게 해요. 나의 일찍이 올 수 없다고. 이래서 쟤가. 제가. 제가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취해도 되겠습니까? 깜짝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물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한 30위부터 나왔어요. 30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치를 독점해서 팔기 위한 거였나?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네요. 그냥 노노삼칩하게 해야지, 노노삼칩. 아니 아니요,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다주님이랑 싸치게 해가지고 나한테 아... 결국은 목말라서 비싸게 사게 돼있다고. 절대로 내리 생각하지 마라. 갈치를 자기가 팔아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놨는데 가격이 오른 거라고? 최고로 많이 팔아본 게 75원입니다. 아하... 나한테 어제... 나한테 어제... 잠깐만 40... 40원... 형... 아니... 나한테 40원에 사놨잖아! XXX야! 아니요! 진짜 아니라니깐요! 내가 찍으셨을 때 요리사 많이 버니깐 농풀기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는 거 막... 아니... 나 엄마의 뜻을 알아버렸어. 엄마는 지금 농부와 어부가 합칠만으로 함으로써 요리사 죽이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 농장을 알려버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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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아! 삼식아! 아카츠킴은 아직 살아있어! 하하하하 삼식아! Whilst he got this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협 가격도 올랐구나! 이거 재밌으셨습니까? 전 여기까지 입니다... 하핳 하핰 끝에 우리가 해 You can imitate me 하하하 이 상태는 선택적이었구나... 막붙역 가격도 올랐구나! 하하하하 갑자기 더같은 자국은 아, 얼한 phone 이게 내 꿈이야 악무님 마을을 부순다 Kill them Jaw 맞는가 선물이 하나 생겼네 마탑으로 왓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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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게 힘들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야 되거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 우리 집에 가있자 투명 먹고 내가 신호를 줄게 아니 아까치 키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신호는 내가 레드플레어가 되는 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발 악어 털어 오늘 우린 악어를 죽인다 복하게를 죽인다 복하게를 죽인다 악어를 죽이고 사스케를 내려간다 세카이니 이타미오 아 목소리 개쩔어 간다 가자 투명 봐 투명 봐 투명 와 근데 진짜 핑뱀님 목소리가 진짜 그 한 저기 한 목소리를 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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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성현아 문 닫아 내가 닫아 닫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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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시프트 눌러 시프트 시발 포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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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남편 아 아 김치기 있는 2 3 아 아 희앗 헿 헿 둘이 뽀뽀해 죽이는 약물이야 죽여!! 안돼 죽여!! 어? 죽여!! 됐다!! 죽였다!! 복몰 캐시 악무님 말을 믿는다 악무님 말을 믿는다 이거는 악무님 말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8강이다 8강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음 하아 아 와이오마이 나이트가 자꾸 저기랑 겹치네? 존속 버리냐고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여러분들은 뭐 다 좋겠지만 뭐가 더 좋았어요? 나 지금 나도 머릿속으로 생각 좀 지금 전성이요? 아 근데 룩사미가 너무 잘 불렀어 파이팅! 메카 룩상 진짜 쩐다 근데 안되겠다 끝나고 저기 한결님이랑 부른거 다시 들어야겠다 일단 인류의 존속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으악! 아 이건 진짜 아 이거 너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저는 도망가자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류의 존속은 어느정도 방송가게 재고 얘기한거지만 도망가자는 뭔가 좀 많이 마음을 뭔가 진짜 그런 마음이 닿았던 그랬던거같애 그 다음에 아하 와 이거 어렵다 와 이것도 어렵다 올라올게 다 올라왔구나 지금 하 ㅎ ㅎ 음 ㅎ ㅎ ㅎ ㅎ 저는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악무님 마을이 뭔가 되게 귀엽고 간질간질한 그 느낌이 있어. 갈치자첩은 약간 싸우는 느낌은 살짝 물론 다들 방송이지만 그 느낌보다는 모여갖고 알콩달콩하게 노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무님 마을 부수기. 제가 또 소년만화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무님 마을 부수기.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저는 당연하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아 서세분 도망가자 오세 콧물은 소리가 났어. 난 콧물은 소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고 콧물어 콧물어 해서 뭔가 했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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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시 한 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랭킹도 보자 랭킹도 세범님이 저 저번에 불러달라 했잖아요. 도망가자 콘서트에 부를 노래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도망가자 아 그 콘서트에서 그 불러가는데 이거를 기억해 주다니 못 부르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지금 불러주려고요. 왜? 지금? 지금요? 네 감독의 콘서트 아니 세범창이랑 우린 친구니까 그러면 무리하지 않게만 부모닫대요 칸나짱에 목 상한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어떡해 떨려 미니 콘서트 시작 타이아라 영원히 영원히 대파 오픈 영화 영원히 그millimeter 영원히 breath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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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여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그러게 왜 이거 안 불러 있었을까 콘서트 때 목이 좀 약간 있었나봐 난 이 노래가 때는 좋더라고 원래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가사 때문에 좋아하냐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자아들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 남자분들도 좋아하나? 남자분들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특히 여자아들이 이 노래 엄청 많이 좋아해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간 너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새봄이랑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나 지금 예전에 님들이 친 채팅 보는 중 이제야 내 뱀에 이 노래가 노래를香 이 노래가 제발 미세 이완 이 노래가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의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너랑 도망가자 잘 들었어요 저게 100만원 터져서 난 소리구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티슈 티슈 안녕하세요 랭킹도 한번 볼까 궁금하다 랭킹 뭐예요? 신라 텐셀 그 다음에 수고했어 오늘도 스토커 근데 막 그렇게 비율이 막 있잖아 엄청 막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저기 아네 되게 다채롭게 있다 비율을 보니까 다채롭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악놀 하이라이트 만드신 분도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심지어 막 댓글도 엄청 많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근데 아 아카즈키가 엄청 재밌었겠다 진짜 아카즈키 아카즈키가 뭔가 아 마지막에 근데 뭔가 몇 분은 없었던 거 같긴 한데 재밌었어요 지금 시간이 어느덧 벌써 7시 46분이니까 그러게요 언제 되려나 화장실을 좀 갔다 올게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들을까요